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내 자매의 삶과 사랑을 담고 있는 가족 소설이자 성장 소설, 작은아 시들입니다. 옴기니는 윤형춘, 신혼문화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작은아 시들입니다. 작은아 시들은 저자인 루이자매의 올컥 가족의 경험을 그린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 내 자매의 성장과 사랑이 시대를 초월해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명작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럼 등장인물을 통해 내 자매를 먼저 만나보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마치가의 내 자매 우아하고 아름다운 마치가의 장녀로 그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의 특성을 투영한 인물입니다.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호화로운 생활을 동경하고 집안이 부유했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둘째 딸 조우 말갈량이의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이지만 자매들의 정신적 지조 역할을 하는 작가 지망생으로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셋째 딸 베스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성격으로 몸이 약해 가족들의 애를 태우지만 마음만은 넓고 간대하며 천사처럼 착한 소녀입니다. 막내 에이미 엉뚱 발랄하고 철없는 면도 있지만 아름답고 귀여운 마치가의 막내딸 철로 역장 놀이 크리스마스인데 아무런 선물도 없다니 영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이 조금도 나지 않아 방바닥 깔기 위에서 뒹굴고 있던 둘째 딸 조우가 투덜댔다. 가난이란 참 진절머리 나는 거야. 맏딸 맥은은 자신의 낡은 옷을 보면서 탄식했다. 예쁜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애들도 있는데 한쪽엔 이렇게 아무것도 같지 않은 애들이 있다니 세상이란 참 불공평한 것 같아. 막내 에이미는 정말 화가 난다는 듯이 응석조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에겐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자매들도 있잖아. 구석에서 셋째 딸 베스가 만족한 듯이 말했다. 난로불이 비치고 있고 내 소녀의 얼굴은 베스의 이야기로 순간 번뜩 빛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조우가 슬픈듯이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안 계시잖아. 앞으로도 당분간 돌아오시지 않을걸. 조우의 말에 모두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다. 조우는 특별히 이제 결코 돌아오시지 않아 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입박해는 내지 않았으나 각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 있었다. 모두들 잠시 동안 입을 열지 않고 멀리 전쟁터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큰딸 맥그가 아까와는 다른 어조로 말했다. 엄마가 올해 크리스마스엔 선물을 그만두자고 하신 것 말이야. 올겨울은 틀림없이 누구에게나 힘든 겨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시는 거야. 게다가 군인들은 싸움터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저 즐기기 위해서 돈을 써서는 안 되잖아. 우리들이 뭐 대단한 건 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희생이라면 참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꺼이 참아야만 해. 그래도 사실 나는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말이야. 맥그의 말에 모두들 자기가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갖가지 예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머리를 가로잡았다. 우리들이 수는 아주 적은 돈을 아낀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게 단지 1달러씩밖에 안 되는데 그걸 군대에 준다고 해서 대단한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난 엄마나 너희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 놓고 사고 싶을 뿐이야. 조는 과연 책벌레다운 말을 했다. 난 내 돈으로 새 악보를 사고 싶어. 셋째 베스가 아주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예쁜 상자에 든 페이퍼표 색연필을 한다스 갖고 싶어. 그건 정말 필요한 거야. 이번에는 막내 에이미가 딱 잘라 말했다. 엄마는 우리들의 돈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모든 걸 다 그만두라는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자고 그리고 좀 더 즐겁게 지내도록 해보자. 그 정도는 해도 괜찮을 거야. 우린 열심히 일했잖아. 조는 마치 사내아이처럼 구두 뒤꿈치로 장단을 맞추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래. 집에 있으면서 마음 푹 놓고 놀고 싶을 때도 거의 하루 종일 그 귀찮은 애들을 가르쳐야 하거든. 맥그가 다시 불평스러운 어조로 돌아가 말했다. 언니는 내 수고의 반도 안 될 거야. 어떻게 해드려도 만족하지 않는 그 신경질적이고 귀찮은 할머니와 어디 한 번 몇 시간이라도 있어보라고. 언제나 괴로움만 당한다니까. 끝내는 창밖으로 뛰어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리고 싶을 정도야. 둘째 딸 조가 말했다. 글쎄 언니들도 힘들겠지만 접시를 닦거나 방을 치우는 일은 제일 하기 싫은 일이야. 나도 진절머리가 나. 게다가 손이 굳어져서 피아노 연습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거든. 베스는 그렇게 말하더니 이번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한숨을 쉬고는 자신의 거칠어진 양손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매 중에서 나만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막내 에이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언니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 학교엔 말이야 건방지고 보기 싫은 애가 있어서 공부를 해방 놓으면서 못살게 굴고 옷을 보고는 비웃고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욕지거리를 제조하고 코 모양이 우습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애들 앞에서 짓거리는 걸? 에이미 제조란 말은 우습구나 해댄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말하니까 어쩐지 우리 아빠가 불쌍해진다. 조가 말했다. 나도 그 뜻은 잘 알고 있어. 내 말은 그런 건 놀림감이 못된다는 뜻이야. 에이미가 토라져서 반박했다. 얘들아 서로 말다툼을 해봐야 부질없는 일이야. 조 우리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없앤 돈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니? 정말 이런 걱정이 없다면 우린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니? 옛날 행복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큰딸 맥그가 말했다. 맥그 언니는 지난번 우리들이 킹씨와 그 아이들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했잖아.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1년 내내 싸우고 불평만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했지 베스 지금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어. 하지만 우리들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되잖니. 그래도 모두들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조의 말처럼 아주 유쾌한 사람들이니까. 그러자 조가 벌떡 일어나 양손을 후주머니에 넣더니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조 그만해. 그만해. 사내에들 같잖아. 사내에들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버릇없고 숙녀답지 않은 여자는 아주 칠색이야. 나도 얌전한 척 새침하고 깜찍한 소년은 싫다. 작은 둥지에 있는 새들은 사이가 좋아. 언제나 언제나 중재역을 맡는 베스가 말했다. 때문에 조와 에이미 두 사람의 흥분된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이내 웃어버렸다. 그래서 이 말다툼은 그쯤에서 끝났다. 사실은 너희 둘 다 나빠. 맥은은 언니다운 어조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조세핀 넌 이제 컸으니까 사내에들 같은 흉내는 그만두고 좀 더 예절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직 어릴 땐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성장했고 머리도 올렸으니까 말이야. 너도 이제 숙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지. 난 숙녀 같은 건 안 해. 머리를 올리는 게 그런 거라면 난 스무 살까지 늘어뜨려 둘 테야. 조는 큰 소리로 말하더니 헤어네트를 벗겨 밤색 머리칼을 확 풀어헤쳤다. 난 어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게 정말 싫어. 미스 마치라고 하면서 긴 드레스를 입고 과거처럼 얌전을 빼야 하다니. 사내에들이 하는 놀이나 일을 하는 게 좋은데 계집애가 된다는 건 싫어. 아 정말 사내에로 태어나지 못한 게 분해 죽겠어. 요즘은 특히 더 그래.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싸움을 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는데도 집안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뜨개질만 해야 하다니. 이게 말이 돼? 조가 뜨고 있던 푸른 구녕 양말을 힘껏 휘둘렀기 때문에 뜨개 바늘이 맞부딪혀 캐스터네츠처럼 딱딱 소리가 났다. 털실 뭉치는 방 저쪽까지 대굴대굴 굴러갔다. 가엾은 조 안됐어. 하지만 할 수 없잖아. 그럼 그저 이름만이라도 사내에로 해서 우리들 오빠의 대역 정도로 참아줘. 하고 베이스는 옆에 있는 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에이미 넌 좀 시끄럽고 너무 딱딱해. 내가 점점 빼는 건 아직은 우습다고. 자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서 점점 빼는 작은 속물같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고상한 척 하지 않을 때 너의 그 정숙하고 기품이 있는 말씨가 좋거든. 그렇지만 내가 쓰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은 역시 조의 난폭한 말과 마찬가지로 싫은 것 중에 하나야. 언니 조가 말갈량이고 에이미가 속물이라면 나는 뭘까? 베이스는 자기도 설교의 대상이 되어주었으면 하고 그렇게 물었다. 베이스 넌 귀여운 사람 그저 그뿐이야. 매그가 상냥하게 말했는데 이 말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은 없었다. 베이스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은 주인공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내 자매의 모습을 간단히 스케치해 보겠다. 밖에는 12월의 눈이 펑펑 쏟아지고 집안에서는 난로가 바지직 소리를 내며 기분 좋게 타고 있었다. 마침 자매들은 저녁 어스름역에 난로가에 둘러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카펫은 색이 바랬으며 가구들도 아주 보잘것 없었으나 참으로 아늑한 방이었다. 벽에는 아름다운 액자가 한두 개 걸려있고 책은 한쪽 구석을 꽉 채웠으며 창가에는 국화와 크리스마스 장미꽃이 피어있어 한가로운 가정에 밝은 분위기를 채우고 있었다. 네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맥은 16살이며 매우 아름다운 소녀였다. 통통하게 살이 쪘고 살갗은 희며 커다란 눈 풍성하고 부드러운 다갈색 머리 귀여운 입 언저리 특히 희고 고운 손은 자신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15살의 존은 키가 아주 크고 후리후리 하며 갈색 피부였으므로 어딘가 모르게 작은 말 같았다. 존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긴 손발을 좀 방해가 된다는 듯 주체스러워 했다. 꼭 담으 입 약간 우스운 모양의 코 그리고 날카로운 잿빛 눈은 무엇이든 꿰뚫어볼 것 같은데 때로는 세차게 보이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도 보이며 혹은 사려 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길고 짙은 머리는 조가 지닌 유일한 아름다움 이었는데 보통 때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묶어 헤어네트를 씌우고 있었다. 어깨가 둥글고 손발은 크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하는 조는 자꾸 자라 성숙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는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못마땅하다는 것이 그녀 특유의 무뚝뚝함에 나타나 있었다. 모두가 베스라고 부르는 셋째 딸 엘리자베스는 장밋빛 볼 매끄러운 머리 빛나는 눈을 한 13살의 소녀로 부끄러움을 잘 타며 소극적인 말시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베스를 작은 고요시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 별명은 베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베스는 자기만의 행복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으며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있는 두세 사람밖에는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막내 에이미는 제일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얀 피부를 지녔고 파란 눈에 노란 머리칼이 구불구불 어깨에 늘어지고 창백하고 후리후리 하며 언제나 자기 행동에 신경을 쓰고 있는 어린 숙녀 같은 모습이었다. 이 네 자매가 각기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은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다. 시계가 저녁 6시를 알렸다. 데스는 날로 주위를 청소하고 나서 실내화를 한켤레 따뜻하게 녹이려고 그곳에 놓았다. 어쩐지 이 낡은 실내화가 소녀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 같았다.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표시로 모두 그것을 고대하며 얼굴이 빛났기 때문이다. 맥은 설교를 집어치우고 램프를 켰고 에이미는 누가 말하기 전에 알라기자에서 일어났으며 존은 선체로 실내화를 불길 가까이에 대고 말리고 있었다. 이 실내화 말이야 너무 낡았다. 엄마는 하나 새로 맞춰야겠어. 난 내 돈으로 사드리고 싶어. 베스가 말했다. 안 돼 내가 사드릴 거야. 에이미가 외쳤다. 아니야 내가 제일 언니니까 내가 사드릴 거야. 맥은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을 조가 딱 가로막았다. 지금은 아빠가 안 계시니까 이 집안의 남자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실내화를 사드릴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가 부재중일 때 어머니를 소중히 해드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그런 말이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베스가 나섰다. 모두 다 같이 엄마에게 크리스마스에 무엇인가 해드리는 거야. 우리들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이야. 좋아. 베스 너다운 좋은 생각이야. 뭘 사드리면 좋을까? 조가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들 진지한 얼굴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맥은 자신의 예쁜 손을 보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예쁜 장갑을 사드리겠어. 그럼 난 가장 좋은 군대용 슬리퍼 조가 외쳤다. 나는 가장자리를 수놓은 손수건 베스가 말했다. 난 향수를 사드릴 거야. 엄마는 향수를 좋아하고 또 그리 비싸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면 남은 돈으로 생연필을 살 수 있어. 그럼 얘들아 그 선물을 어떤 식으로 드리면 좋겠니? 큰언니 맥의 동생들에게 물었다. 모든 선물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어머니를 모셔와서 꾸러미를 여시는 걸 지켜보는 거지. 우리 생일날에 하던 것처럼 말이야. 조가 대답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찬성이야. 내 자매들이 이렇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계획을 짜고 있을 때 바로 사랑하는 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기분이 좋은 것 같구나. 순간 자매들은 아주 우아하고 상냥한 부인을 향해 달려갔다. 아름다운 차림은 아니었으나 품위 있는 여인으로서 자매들은 회색의 소매 없는 외투에다 구식모자를 쓰고 있는 이 부인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 우리 아가씨들 오늘은 모두 어떻게 지냈니? 나는 군인들에게 보낼 짐 상자를 꾸리느라고 몹시 바빴단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까지 돌아올 수 없었어. 베스 누군가 손님이 왔었니? 맥 감기는 좀 어떠니? 조 넌 몹시 피곤해 보이는구나. 이리로 와서 키스 해주렴. 자상하게 이것저것 물으면서 마취 부인은 젖은 신발을 벗고 따뜻한 실내화를 신고는 알라 기자에 앉아 막내 에이미를 무릎 위로 끌어올리더니 분주했던 하루에 가장 즐거운 시간을 편히 쉬려고 했다. 소녀들은 제각기 여러모로 어머니를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었다. 맥은 식탁 준비를 했다. 조는 도중에 부딪히는 것을 모두 떨어뜨려 가며 뒤집어 엎기도 하고 쨍그랑 거리면서 한 쌍의 나무 의자를 가져왔다. 베스는 객실과 부엌 사이를 얌전 빼며 바쁘게 왔다 갔다 했다. 또한 에이미는 팔짱을 끼고 앉은 채 모두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식탁 주위에 모이자 마티 부인은 새삼스럽게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란다. 잠시 밝은 미소가 한 줄기 빛처럼 모두의 얼굴에 떠올랐다. 베스는 자기가 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손벽을 쳤으며 조는 넵킨을 집어던지고 외쳤다. 편지 분명 아버지의 편지야. 그렇죠 엄마. 그래 길고 아주 좋은 편지야.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단다. 마티 부인은 보물이라도 품고 있는 것처럼 가슴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 어서 서둘러서 저녁을 먹읍시다. 에이미 그렇게 예쁜 척 천천히 먹지 말고 빨리빨리 먹어치워. 큰소리로 외친 존은 빨리 편지가 보고 싶어 서둘러대다가 마시던 차에 목이 막히고 버터바른 빵을 카펫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베스는 벌써 식사를 끝내고 가만히 구석으로 가 있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도대체 어떤 편지일까 하고 앞으로의 즐거움을 상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군대에 들어갈 정도로 젊지도 않고 군인이 될 정도로 몸도 튼튼하지 못한데 종군 목사로 가시다니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맥우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군악대의 고수라든가 주보 담당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가 돼서 가고 싶어. 그렇게 되면 아버지 곁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존은 신음하듯 말했다. 아버진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엄마? 베스가 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언제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구나. 아프시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움터에 계시면서 열심히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고 빨리 돌아오시라고 조를 수는 없단다. 자 모두 이리로 오렴. 편지를 읽을 테니까 모두들 날로 옆으로 다가갔다. 큰 의자에 어머니가 앉고 그 앞에는 베스 맥와 에이미는 의자의 양옆 그리고 존은 뒤에 섰다. 그곳에 있으면 만약 편지에 몹시 감동을 주는 대목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란의 시대에는 대부분의 편지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으로써 특히 아버지가 후방의 가정에 보내는 편지라면 더욱 그랬다. 여기에서 내란은 남북전쟁을 말한다. 짧은 편지 속에는 여러가지 공경과 위험에 부딪혔던 일들 향수병에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이 쓰여있었다. 밝고 희망에 찬 편지에서는 야영이나 진군 그리고 전쟁 상황에 관한 것 등이 눈앞에 보이듯이 전해졌다. 그리고 끝맺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과연 아버지답게 집에 있는 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으로 넘쳐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딸들 모두에게 나의 사랑과 키스를 보내오. 나는 낮에는 그 애들을 생각하고 밤에는 그 애들 모두를 위해 기도 드리며 항상 그 애들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라고 전해주오. 다시 만날 때까지의 1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느껴지지만 그동안 우리들은 각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시간도 금방 지나갈 것이라 믿소. 이 비상시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내가 딸들에게 일러놓고 온 것은 모두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오. 어머니에게는 착한 자식이 될 것 자기 임무는 충실히 수행할 것 마음속에 있는 적과는 용감하게 싸울 것 그리고 자신을 잘 극복해서 내가 돌아갔을 때에는 나의 작은 숙녀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자랑스럽게 여겨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리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모두들 코끝이 저려오는 것 같았고 조는 그 코끝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에이미는 자기의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도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늦게 울면서 말했다. 난 정말 버릇없이 굴었어. 그래도 아빠가 돌아오셨을 때 실망하시지 않게 더 착해지도록 노력하겠어요. 나는 자신의 몸차림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일하는 걸 싫어했어요.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어요. 첫째 딸 맥그가 말했다. 나도 어떻게든 아버지가 작은 숙녀라고 부를 수 있는 여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디 딴 곳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 따위는 집어치우고 집에서 제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어요. 둘째 딸 조는 집에서 신경질을 부리지 않는 것은 남부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푸른 구녕 양말로 눈물을 씻더니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임무를 조금이라도 빨리 수행하려고 전력을 다해 뜨기 시작했다. 마치 부인이 잠시동안의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들이 아직 어렸을 때 천러역정 놀이를 한 걸 기억하고 있니? 짐 대신 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도구자료를 짊어지게 하고 모자와 지팡이를 빌려주고 멸망의 도시로 결정한 지하실에서부터 집안을 점점 여행하면서 올라갔지. 마침내 너희들이 예쁜 걸 있는 대로 죄다 모아놓고 천국의 도시로 결정한 집의 꼭대기에 이른다는 놀이를 하면서 몹시들 즐거워했잖니? 그거 재미있었어요, 엄마. 특히 사자 곁을 지나기도 하고 악마 아포리온과 싸우기도 하고 도깨비가 있는 골짜기를 빠져나갈 때는 무척 재밌었어요. 옛일을 떠올리며 조가 즐거워했다. 나는 짐이 떨어져서 아래층까지 굴러내려간 대목이 제일 좋았어요. 매그가 말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대목은 꽃이랑 정자랑 여러가지 예쁜 물건을 놓아둔 평평한 지붕 위로 나가서 그 양지바른 곳에서 우리 모두 나란히 늘어서서 유쾌하게 노래 불렀을 때예요. 패스는 패스는 그 재미있었던 때가 다시 되돌아온 것처럼 미소를 뜨면서 말했다. 난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저 저 지하실과 어두컴컴한 입구가 무서웠던 것 하고 지붕 위에서 먹은 케이크랑 우유가 맛있었던 건 잊혀지지 않아요. 뭐 그런 놀이를 해도 우습지 않은 나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에이미는 열두 살이라는 연령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애 같은 놀이는 그만두겠다는 듯이 말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우스울 건 조금도 없단다. 우리가 제각기 무엇이든 항상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들의 무거운 짐은 바로 옆에 있고 우리들의 길은 눈앞에 계속 펼쳐져 있잖니. 선량하고 행복해지기를 동경하는 마음은 온갖 어려움을 넘어서서 진짜 천국의 도시인 편안함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역이 되는 셈이야. 너희 작은 순례자들이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놀이가 아니고 진심으로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어떨까? 엄마 그런데 우리들의 짐은 어디에 있어요? 상상력이 다소 모자라는 에이미가 물었다. 조금 전 너희들은 자기 짐 얘기를 했어. 베스만을 제외하고 말이야. 베스에게는 짐이라는 게 없겠지?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요 엄마 저도 갖고 있어요. 내 짐은 접시와 총채 좋은 피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무서운 거예요. 베스가 말했다. 베스의 짐이란 것은 이런 이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았다. 베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모두들 해봐요. 매그가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이건 그저 우리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걸 바꾸어 말하는 것 뿐이야. 철러 역정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야. 좋은 사람이 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 자칫하면 잊어버리고 노력을 게을리 하게 오늘 저녁 절망의 늪에 있었던 셈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오셔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구원자가 되어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조는 자신의 임무를 다한다는 지극히 따분한 일에 조금은 로맨틱한 채색을 하는 공상을 하며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크리스마스 아침에 너희들 베개 밑을 봐라. 그러면 그곳에 안내서가 놓여있을 거란다. 마치 부인이 딸들에게 그렇게 대답 했다. 모두들 이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하녀 해너 할머니가 식탁을 치웠다. 그러고 나서 네 개의 작은 반지꼬리가 나오고 백모님의 시트를 만드는 이래 각기 손에 든 바늘을 바쁘게 움직였다. 하기 싫은 바느질이었으나 오늘 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들 조가 제의한 대로 긴 솔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해서 일은 매우 빨리 진척되었다. 특히 자기가 맡은 부분을 꿰매면서 각기 그 나라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일이 더욱 잘 되나갔다. 아홉시가 되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평상시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같이 노래를 불렀다. 낡은 피아노에서 훌륭한 음을 내는 것은 베스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었다. 베스는 이제 누렇게 변색된 건반을 부드럽게 두드려서 모두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에 좋은 반주를 했다. 맥은 피리와 같은 목소리로 어머니와 함께 항상 이 작은 합창단을 이끌었다. 에이미는 귀뚜라미가 우는 것처럼 노래를 불렀고 존은 자기 멋대로 멜로디를 이끌다가 언제나 엉뚱한 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슬픈 곡이라도 엉망으로 만들곤 했다. 이 합창은 네 사람이 어린 시절 더듬거리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이여 하고 겨우 노래를 부를 무렵부터 쭉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 집에 전통처럼 되어 있었다. 그것도 어머니가 천성적으로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아침에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은 집안을 종달새처럼 노래 부르며 돌아다니는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밤이 되어 제일 나중에 들리는 것도 역시 그 명랑한 목소리였다. 왜냐하면 소녀들이 성장했다고는 하나 귀에 익은 자장가를 즐겁게 듣는 것은 역시 아이들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아직 어슴프리한 새벽에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조였다. 조는 난로의 양말이 한결레도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순간 어머니의 말을 상기하고 손을 베개 밑에 넣어보니 작은 진홍색의 책이 나왔다. 그것은 더욱 훌륭하게 살기 위한 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예디아기가 담긴 책이었다. 오랜 여행을 하는 순례자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안내서라고 생각했다. 조는 맥을 깨우고 베개 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거기에서는 녹색의 책이 나왔다. 안쪽에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쓰여있는 어머니의 짧은 이야기는 이 선물을 몹시 기중한 것으로 느껴지게 했다. 고디오 베스도 에이미도 눈을 떴고 마찬가지로 베개 밑을 뒤져 각기 작은 책을 찾아냈다. 베스의 것은 짙은 잿빛 에이미의 것은 푸른색 이었다. 모두들 둘러앉아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이 날이 밝아오고 동력 하늘은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큰언니 맥가 진지한 표정으로 동생들을 향해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이 책을 주신 건 우리들이 이 책을 잘 읽고 이 책을 사랑하고 책 속에 쓰여있는 것을 명상하라는 뜻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읽기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이 책은 우리한테 좋은 안내서가 될 거야. 물론 그 전에는 모두들 이런 안내서가 없어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전쟁으로 모두가 엉망이 되어서 우리들도 여러가지 좋은 것들을 잊어버린 거야. 난 오늘부터 이 책을 여기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조금씩 읽을 작정이야. 틀림없이 나에게 유익할 거고 하루종일 무언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맥은은 자기의 새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조는 맥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뺨과 뺨을 맞대며 함께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항상 어딘가 들떠있고 침착하지 못하던 조의 표정이 놀랍게도 고요하게 바뀌어 있었다. 베스도 에이미도 언니들을 따라 책을 함께 읽기 시작했다. 책을 조용히 넘기고 있는 동안 방 안은 지죽은 듯이 고요했다. 겨울에 햇살이 어렴풋이 스며들어 네 사람의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카락과 진지한 얼굴에 크리스마스 인사라도 하는 듯이 비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30분쯤 지나 어머니에게 선물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조와 함께 2층에서 뛰어내려온 맥그가 해너에게 물었다. 글쎄 나도 모르겠다. 아까 어떤 불쌍한 사람이 뭘 얻으러 왔는데 어떤 상태인지 알아본다고 고장 나갔으니까 음식이랑 옷가지랑 뗄감까지 선뜻 내주시다니 어머니 같은 분은 또다시 없을 거다. 해너는 맥그가 태어날 때부터 쭉 이 집에 하녀로 있는 사람이라 아이들은 모두 하녀라기보다는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맥그는 어머니에게 줄 선물이 있는 쪽을 보았다. 선물은 모두 바구니 속에 챙겨 소파 밑에 감추었는데 언제든지 즉시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맥그는 바구니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길가로 나 있는 문이 탕 하고 울렸다.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었다. 모두들 허둥대며 바구니를 소파 밑에 숨겼다. 그리고 소녀들은 빨리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 식탁으로 모여들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선물해 주신 책 고마워요 엄마. 앞으로 매일매일 읽을 생각이에요. 내 자매들이 일제히 말했다. 그래 너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좋아하니 기쁘구나. 그런데 얘들아 식탁에 앉기 전에 좀 할 얘기가 있단다.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갓난아기와 여섯 명의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단다. 그 아이들은 한 침대에서 자면서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들이 있단다. 그 집엔 불길한 조금도 없고 게다가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생각한 건데 너희들의 아침 식사를 선물로 주는 건 어떻겠니? 소녀들은 모두 한 시간 가까이나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도 배가 고팠다. 잠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조가 힘차게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들이 아침을 먹기 전에 엄마가 돌아오셨으니까요. 나도 가서 불쌍한 아이들에게 뭔가 시중을 들어주고 싶어요. 베스가 말했다. 난 크림과 버터를 가지고 갈래. 에이미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기특하게도 단념하며 말했다. 맥은 이미 과자와 무미를 쌓고 큰 쟁반에 빵을 담고 있었다. 고맙구나. 너희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마치 브이는 만족한 듯 웃으면서 말했다. 자, 모두 가서 도와주자. 그리고 돌아와서 아침 식사는 빵과 우유를 참고 그 대신 저녁 식사 때 맛있는 것을 많이 먹기로 하자. 곧 준비를 끝내고 맛있는 음식을 나르는 행렬을 이루며 모두 출발했다. 다행히도 아직 이른 아침이고 골목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 일행을 보는 사람도 적었고 이 이상한 행렬을 보고 웃는 사람도 없었다. 그곳은 초라하고 가구 하나 없는 비참한 방이었다. 유리창은 깨져 있고 불기도 없었으며 그저 누더기 같은 이불 누워있는 어머니 계속 울고 있는 갓난아이 그리고 한 장의 낡은 흑잎을 밑에서 몸을 녹이려고 서로 몸을 맞붙인 창백하고 굶지린 아이들이 있을 뿐이었다. 소녀들이 들어가자 아이들은 그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파래진 입술에 미소를 띄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이 가슴을 울렸다. 오 천사들이 우리 집에 오셨군요. 가엾은 어머니는 감격한 듯 말했다. 모자를 쓰고 긴 장갑을 낀 천사들이죠. 조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다. 얼마쯤 지나자 실제로 마음씨 착한 요정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떼나물을 가지고 온 헤나는 난로에 불을 피우고 깨진 유리창에 헌 모자와 자기 외투로 바람막이를 만들었다. 마치 부인은 그 집 어머니에게 차와 오트밀죽을 갖다 주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이 되어주겠다고 위로했고 마치 자기 자식이 기나 한 것처럼 갓난아이의 옷을 정성스럽게 갈아입혔다. 그동안의 소녀들은 식탁에 음식을 늘어놓고 아이들을 난로 주위에 앉힌 후 굶주린 작은 새들과 같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집어주었다. 아이들은 이거 맛있어 천사 누나 라고 외치면서 추위 때문에 보랏빛을 띈 손을 기분 좋은 난로불에 녹이기도 했다. 소녀들은 지금까지 천사 누나라고 불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몹시 기뻐했다. 그 중에서도 존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특히 기뻐했다. 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나 소녀들에게는 참으로 즐거운 아침 식사였다. 이 즐거운 전경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날 때 자기의 아침 식사를 남에게 주고 크리스마스의 아침을 빵과 우유만으로 떼어야 한 이 자매들 만큼 행복한 사람들은 그 도시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게 내 몸보다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구나. 난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2층에서 아까의 불쌍한 후메릴가에게 줄 옷을 챙기고 있고 자매들은 다 같이 준비한 선물들을 꺼내고 있는 동안에 맥그가 그렇게 말했다. 결코 화려한 것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네 개의 작은 꾸러미에는 넘치는 듯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또한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빨간 장미와 흰 국화 키 큰 덩굴풀을 꽂은 기다란 콧병은 우아한 분위기를 풍겨주었다. 엄마가 오셔 베스 피아노를 쳐 에이미 문을 열어 어서 조는 조는 부산을 떨었고 맥그는 어머니를 자리로 안내하기 위해 방을 나갔다. 베스는 신나는 행진곡을 치고 맥그는 위험을 갖추고 시종역을 했다. 마치 부인은 이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며 몹시 감동한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주는 선물 각각에 달려있는 짧은 문구를 읽으며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쾌었다. 실내화는 곧 그곳에서 신고 새 손수건은 에이미의 향수 냄새가 잘 스며들게 뿌려 호주머니에 넣었다. 장미 한 송이를 가슴에 달고 좋은 장갑을 껴보며 아주 꼭 맞는구나 얘들아 하고 좋아했다. 떠들썩하게 웃으며 한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이 집안의 신나는 행사를 아주 재미있게 하고 먼 훗날까지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것이리라. 와 맛있겠다. 요정이 갖고 왔어요 엄마? 맛있는 음식들로 채워진 풍성한 식탁을 보고 막내 에이미가 물었다. 산타클로스야 베스 베스가 말했다. 아 알겠다. 백모님이 벼랑간 상냥한 마음씨를 일으켜서 이 음식을 보내신 거야. 조가 짐작이 간다는 것처럼 자신있게 말했다. 모두 마치지 못했구나. 이웃집에 로렌스 할아버지가 보내주셨단다. 마치 부인이 대답했다. 로렌스 할아버지가요? 어째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그분과 친하지도 아닌데? 맥그가 의아한 듯이 말했다. 해너가 로렌스 댁 하녀에게 오늘 아침 너희들이 아침 식사를 불우한 이웃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단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로렌스 씨가 몹시 감동을 받았다는 구나. 로렌스 씨는 아주 옛날에 아버지와 가깝게 지낸 일이 있어.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는 표시로 너희들에게 선물을 해서 우정을 표하고 싶다고 하신 거란다. 나로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절할 수만은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빵과 우유만으로 아침을 떼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란다. 접시가 자매들에게 차례로 돌려지고 있는 동안 아이스크림이 모두의 입속에서 녹아가고 있었다. 로렌스 소년 쪼 어디 있니?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서 맥그가 불렀다. 여기 언니 위쪽에서 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맥그가 뛰어올라가 보니 동생은 양지바른 창가에 놓인 낡은 삼각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긴 털실 목도리를 두르고 사과를 먹으면서 샬롯 메리 용 작가의 레드클리프의 상속자라는 소설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은 조가 매우 좋아하는 은신처였다. 조는 빨간 사과 대여섯 개와 좋은 책을 가지고 이곳에 틀어박혀 조용함을 즐기며 지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맥그가 들어오니 조는 뼘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무슨 일인가 하고 맥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아주 좋은 소식이야. 이것 좀 봐. 가드너 부인이 내일 저녁 파티에 오라는 정식 초대장을 보냈어. 맥그는 그 반가운 초대장을 흔들어 보이며 소녀다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읽기 시작했다. 섣달 금음 날 밤 우리 집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 미스 마거릭 미스 조세핀이 와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미세스 가디너 이렇게 되어 있어. 엄마도 가드 좋다고 허락하셨어. 아 그런데 뭘 입고 가지? 생각해봐야 소용없어. 포플린 옷을 입게 되겠지 뭐. 딴 게 없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지. 존은 사과를 한 입 가득 베어문 채 대답했다. 아 비단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맥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18살이 되면 비단옷을 입어도 좋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앞으로 2년 남았어. 아 너무 기다려진다. 언니 저 포플린도 비단처럼 보일 거야. 우리들에겐 딱 안성맞춤이지. 그런데 언니 어떡하지? 언니 건 아주 새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건 불에 누른 자국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는데 그대로 뒀으니까 그걸 입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불에 누른 자리는 보기 싫겠지? 그렇다고 그것을 잘라낼 수도 없고 앞쪽은 괜찮지? 될 수 있는 대로 꼼짝 않고 앉아서 뒤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야. 난 머리에 새 리본을 달고 갈 거야. 그리고 엄마가 작은 진주 핀을 빌려 주신 데서 구두는 새 것이고 뭐 장갑도 그 정도면 참을만해. 내 맘에 썩 들진 않지만 말이야. 내 장갑은 얼룩이 져 있어. 그래도 새 건 살 수 없겠지? 뭐 난 장갑을 끼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가지 뭐. 드레스 같은 것에 결코 신경을 쓰지 않는 조가 말했다. 예 조 장갑은 장갑은 반드시 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난 가지 않을 거야. 맥그가 주장했다. 장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게 없으면 춤을 출 수가 없잖아. 조 내가 춤 치지 않으면 나도 재미없을 거야. 아까는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라면서 뒤를 보이지 말고 나는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게 좋겠어. 사실 뭐 난 댄스 파티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저 빙빙 돌아가다니 엄청 시시해. 혼자 뛰는 편이 더 재미있겠다. 조 이런 정중한 초대장을 받고 안 간다는 건 말도 안 돼. 어떡하지. 너무 비싸서 엄마한테 새장갑을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조 너는 말이야 덜렁거려서 탈이야. 좀 깨끗하게 쓰지. 올해는 다시 사줄 수 없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맥그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그럼 언니 꾸깃꾸깃하게 그냥 손에 지고 있으면 어떨까. 그럼 장갑이 얼룩져 있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멋있게 얼버무릴 수 있잖아. 아 지금 생각 났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둘이서 한 사람이 각기 한짝씩 좋은 걸 끼고 다른 한 손에는 나쁜 걸 쥐고 있는 거야. 내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내 장갑이 늘어나버릴 거야. 장갑에 몹시 신경을 쓰는 맥그가 말했다. 좋아. 난 장갑 없이 갈 테야.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뭐 상관없어. 존은 책을 집어들며 외쳤다. 좋아. 한짝씩 끼고 가자. 하지만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얌전히 굴어야 해. 손을 뒤로 돌리거나 뚫어지게 쏘아보거나 어머 큰일이야 어쩌구 이렇게 해서도 안 돼. 알았지 조? 언니 내 걱정은 죽음도 하지 마.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얌전히 굴 테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쓸 거라고. 그러니까 언니는 빨리 가서 그 초대장에 답장이나 써서 보내. 나는 그동안 책이나 마저 읽을 테니까. 맥은은 다락방에서 나가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쓰고 입고 갈 옷을 꺼내보았다. 섣달 금음 날 밤 객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두 동생은 파티에 참석할 언니들의 시중을 들고 두 언니는 파티에 가기 위한 치장이라는 중대한 일에 열중해 있기 때문이었다. 몸치장은 간단했으나 계단을 뛰어올랐다 내렸다 하며 웃고 떠드는 등 대단한 법석을 떨었다. 그러던 중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심하게 집안에 진동했다. 맥은 이마 위로 곱슬곱슬하게 머리를 좀 늘어뜨리고 싶다고 해서 조가 종이 조각으로 만 머리를 뜨겁게 달근 머리집게에 끼웠던 것이다. 언니 이렇게 연기가 나도 괜찮을까? 침대 위에 앉아있던 베스가 물었다. 젖은 머리가 마르기 때문이야. 걱정할 거 없다고. 조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이상한 냄새야. 마치 깃털이 타는 것 같은데? 에이미는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자 이제 됐어. 종이를 벗기면 작은 곱슬머리가 쑥 나올 거야. 조는 머리 지지는 집게를 놓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종이를 벗기자 작은 곱슬머리가 나타나기는 커녕 머리카락과 종이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깜짝 놀란 이 서투른 미용사는 뜻하지 않은 변에 당황하여 장롱 위에 종이와 함께 늘어붙은 머리카락을 한 줌이나 놓았다. 어머 이게 뭐야? 야 조 너 내 머리를 어떻게 한 거야? 맥은 울음섞인 소리를 내며 이마 언저리에 오글오글 타단함은 머리를 어이없게 바라보았다. 어휴 내가 하는 건 언제나 이래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난 모든 걸 망가뜨린단 말이야 미안해 언니 머리집게를 너무 달구었나봐 조는 면먹없다는 듯이 눈물을 머금었다 뭐 지금 보니까 망가진 거 별로 없어 약간 곱슬곱슬해진 것 뿐이야 리본을 달고 그 끝이 조금 이마에 내려오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요새 유행하는 모습처럼 될 거야 뭐 요즘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막내 에이미가 언니들을 위로하듯 말했다 어설프게 멋부리려다가 벌받았어 머리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았을걸 매그가 투덜거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언니 참 매끄럽고 멋있었는데 하지만 언니 금세 잘할 거야 베스는 옆으로 다가와 키스하며 상심하고 있는 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다 이밖에 여러가지 일이 있은 후에야 마침내 매그의 치장도 끝나고 다시 온 집안 식구가 총출동해서 조의 머리를 매만지고 옷 입기를 끝내주었다 두 소녀의 산뜻한 모습은 아주 좋아 보였다 매그는 은빛된 엷은 갈색 옷에 푸른색 벨벳에 리본을 메고 깃에다 진주핀을 꽂았다 조는 밤색 옷에 남자아이들 것과 같은 빳빳한 니네르 칼라에 흰 국화를 두 송이 정도 꽂은 것이 유일한 장식이었다 각기 좋은 장갑을 한짝씩 끼고 레모네이드 얼룩이 진 장갑은 손에 들었다 자 이제부터야 조 너 등에 탄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야 내 머리 우습지 않아 가디너 브이네 집 화장실에서 다시 한참 동안 운매무새를 점검하고 난 다음 매그가 말했다 언니 나 틀림없이 잊어버릴 거야 만약 내가 뭔가 실수를 저지르면 눈으로 알려줘 조는 칼라를 약간 비틀고 머리를 쓱 쓰다듬었다 안 돼 얘 눈짓하는 건 숙녀답지 않아 만약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내가 눈썹을 치켜뜰게 괜찮을 땐 머리를 끄덕이고 자 어깨를 쭉 펴고 숙녀답게 걷는 거야 만약 누군가를 소개받아도 악수는 하지 말 것 예의에 어긋나 언니는 그런 예절은 모두 어떻게 외운 거야 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언니 저 음악 명랑하고 좋지 두 사람은 약간 두려움을 느끼면서 홀로 나아갔다 파티 같은 데는 좀처럼 가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작은 모임은 집안길이의 것이긴 했으나 두 소녀에게는 대단한 일이었다 훌륭한 차림을 한 가디나 부인은 다정하게 이 두 소녀를 맞아 여섯 명의 딸 중 제일 큰 딸 셀리에게 두 사람을 맡겼다 맥은 셀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조는 소녀들이 나누는 시시한 이야기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으며 꽃밭에 있는 망아지처럼 자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대여섯 명의 사내애들이 방 저쪽에서 스케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조도 그곳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스케이트는 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조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맥에게 신호로 알렸으나 눈썹이 놀랄만큼 지켜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다 아무도 조에게 이야기하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던 소녀들의 무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 끝내는 조 혼자 남게 되었다 드레스가 늘어붙은 것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는 주위를 서성거릴 수도 없고 스스로 즐길 수도 없었다 댄스가 시작되자 그저 쓸쓸하게 사람들을 응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맥에게는 곧 상대가 생겼다 그 딱딱한 구두가 아주 생기있게 돌아갔기 때문에 신고 있는 본인이 아픔을 꾹 참고 미소짓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다 조는 빨간머리에 덩치 큰 청년이 자기가 있는 구석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자고 정하면 곤란하다 싶어 커튼이 쳐져있는 구석진 곳으로 슬쩍 들어갔다 거기에서 혼자 춤추는 사람들을 한가로 엿보며 즐길 작정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한 사람의 내성적인 자가 그곳에 숨어 있었다 커튼을 내린 순간 조와 얼굴을 맞대고 서있는 사람은 바로 그 로렌스 소년이었다 아 저 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조는 말을 더듬으면서 그것으로 뛰어들었을 때와 같이 재빨리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소년은 자기도 좀 놀란 모습이었으나 미소지우며 부침성있게 말했다 신경쓰지 마세요 괜찮다면 여기 있어주세요 방해가 되지 않나요 천만에요 나는 알고 있는 사람도 적고 어쩐지 쑥스러워서 여기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나도 그래요 그럼 잠시 같이 있죠 소년은 다시 의자에 앉아 자기 구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가 정중하게 그리고 싹싹하게 말을 걸었다 댁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 가까이에 계시죠 이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소년은 미소를 지었다 평소에 조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몹시 점잔빼고 있는 것이 우스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해진 조도 같이 웃으며 티없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집안이 아주 즐거웠거든요 할아버지가 보내신 겁니다 미스마치 로렌스씨 나는 미스마치가 아니고 그냥 조라고 해요 저도 로렌스씨가 아니라 그저 로리라고 합니다 로리 로렌스 꽤 묘한 이름이군요 사실 제 이름은 디어도우인데 그 이름이 싫어서요 모두들 나를 도우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로리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나도 내 이름을 아주 싫어해요 너무 감상적이니까요 모두들 조세핀이라고 하지 않고 조라고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도우라고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때렸습니다 어머 나는 마치 백모님을 때릴 수는 없어요 내가 참을 수밖에 없겠군요 조는 체념에 한숨을 쉬었다 춤을 좋아하십니까 미스조 로리는 조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넓고 여유 있는 곳에서 모두가 법석 된다면 나도 좋아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틀림없이 뭘 뒤집어 엎거나 남의 발등을 밟거나 어처분이 없는 일을 저지를 거예요 그래서 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고 맥언니만 춤추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춤을 추나요 가끔은요 나는 오랫동안 외국에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요 그럼 그쪽 얘기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나는 여행하는 분의 얘기를 듣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루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처한 모양이었으나 조가 아주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띄엄띄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메베이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 학교에서는 사내아이는 절대로 모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 호수에 많은 보트를 띄었던 일 그리고 휴일에 선생님과 함께 스위스의 여러 곳을 하이킹하던 일 등을 이야기했다 아 나도 그런 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조가 말했다 그럼 파리에 가신 적도 있어요? 지난 겨울은 파리에서 지냈는데 아 그럼 프랑스어 할 줄 아세요? 베베이의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만 사용해요 그럼 뭔가 말씀해 보세요 난 읽을 수는 있어도 발음은 엉망이에요 롤이는 부드럽게 발음해 보였다 참 잘하시네요 저 예쁜 구두를 신은 아가씨의 이름은 그런 뜻이죠? 네 네 네 네 네 네 예쁘죠 네 생기있고 조용하고 춤출 때 품위가 있군요 조는 이 소년이 아주 사내아이답게 언니를 칭찬했기 때문에 매우 기뻤다 그래서 이 말을 메구에게 그대로 전하려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엿보며 여러가지 비평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는 동안에 마치 오랜 친구 사이처럼 느껴졌다 롤이의 수줍음도 오래지 않아 없어졌다 조의 신사같은 태도가 재미있었고 그런 태도가 소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조도 조도 옷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눈썹을 치켜올리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원래의 쾌활한 성격으로 되돌아갔다 조는 로렌스 소년이 마음에 들었고 그 소년의 모습을 집에 있는 동생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조는 그를 천천히 관찰했다 집은 물론이고 사촌 중에도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사내아이라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곱슬거리는 까만 머리 갈색 피부 크고 까만 눈 준수한 코 고른 치아 나보다는 키가 크고 젊은애로서는 매우 예의바르고 꽤 재미있는 사람 도대체 나이는 몇일까 조는 그의 나이가 궁금했다 조는 목구멍까지 나오는 질문들을 가까스로 억제하고 여느 때와 다른 방법으로 나이를 알아보려고 했다 저 그런데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죠 아주 열공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군요 그렇게 말하는 조는 열공 어쩌고 하며 입 밖에 냈기 때문에 얼굴을 불켰다 로리는 싱크드 웃으며 약간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대답했다 앞으로 1,2년 뒤에 일인걸요 어차피 열일곱이 되기 전에는 대학에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럼 아직 열다섯 살인가요 조는 틀림없이 열일곱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키 큰 소년을 보며 물었다 다음 달로 열여섯이 됩니다 나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당신은 별로 가고 싶은 것 같지 않군요 나는 별로예요 그저 한 대 몰려서 법석 될 뿐이겠죠 이 나라의 사내들이 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요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며 놀고 싶어요 조는 이 소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으나 그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를 바꾸었다 그리고 발로 장단을 맞추며 물어보았다 어때요 가서 춤추지 그러세요 아 조도 간다면요 난 안 돼요 춤추지 않겠다고 언니한테 말했거든요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이유를 말하기를 머뭇거렸다 이유가 뭔가요 루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죠 네 말 안 켰습니다 사실은 난로 앞에서 불을 쬐다가 그만 옷을 태웠어요 잘 기었지만 그래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맥언니는 남이 보지 못하도록 꼼짝 말고 서있으라고 했어요 뭐 웃으셔도 할 수 없어요 난 웃은 애니까요 그러나 로리는 웃지 않았다 그저 잠시 동안 눈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 존은 당황했으나 그 소녀는 매우 상냥한 말시로 말했다 괜찮아요 조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 바깥쪽에 긴 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마음껏 춤출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테니까요 자 갑시다 조 조는 로리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로리가 예쁜 진주빛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좋은 장갑을 두 짝 다 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홀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둘이서 멋진 폴카를 출 수 있었다 로리는 정말 춤을 잘 추었다 조에게 독일 스텝을 가르쳐 주었는데 뛰기도 하고 빙빙 돌기도 하며 몸의 움직임에 많았으므로 무척 재미있었다 음악이 끝나자 두 사람은 계단에 앉아 숨을 돌렸다 로리는 하이델베르그에 대학 축제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때 맥그가 동생을 찾으러 나왔다 맥그가 멀리서 손짓을 해 불렀기 때문에 언니를 따라 옆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맥그는 소파에 앉아 한쪽 발을 부둥켜 안았다 나 발 삐었어 그 성가신 하이힐 때문에 발목을 삐걱했어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지 맥그는 아파서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말했다 그렇게 맞지 않는 구두로는 틀림없이 발을 상할 줄 알았다 니까 어떻게 하긴 마찰을 불러 돌아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하룻밤 머무르든가 해야지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 존은 맥그의 아픈 복사뼈를 살살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찰을 부르면 돈이 많이 들거야 그리고 마블을 데리러 갈 사람도 없는걸 내가 갔다 올게 언니 그건 안돼 벌써 9시가 넘었고 밖은 어두워 슬리퍼나 갖다줘. 난 이제 더는 춤출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밤참이 끝나면 해너를 찾아봐. 해너가 오면 곧 알려줘야 해. 모두들 지금 밤참 먹으러 갈 참이야. 난 언니 옆에 있을게. 그러는 편이 낫겠어. 아니 그러지마. 너는 빨리 가서 커피를 갖다줘. 난 너무 지쳐서 이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야. 맥은은 구두를 벗은 발을 드레스 밑으로 잘 감추고 소파에 기댔다. 조는 식당 쪽으로 황급히 달려가다. 잘못하여 화분과 그릇들이 놓여있는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디노 부인이 혼자 뭔가 먹고 있는 방을 열기도 하며 가까스로 식당을 찾았다. 그리고 테이블로 다가가 커피를 얻기는 했으나 허둥대다 그만 드레스 앞자락에 엎질러서 뒤에 태운 자국만큼이나 큰 얼룩을 만들고 말았다. 아, 정말 난 왜 이렇게 덤벙거릴까? 조는 짜증이 나서 큰 소리로 외치고 맥의 장갑으로 커피 얼룩을 문질러 끝내는 그 장갑도 망쳐버렸다. 도와드릴까요? 다정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로리가 한쪽 손에 커피가 든 컵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접시를 들고 서있었다. 맥 언니에게 커피를 갖다 주려고 했어요. 너무 지쳐있어서요. 그런데 그만 누군가 부딪혀서 이 모양이 됐지 뭐예요? 조는 얼룩진 스커트, 커피로 물든 장갑 등을 보면서 스스로 한심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아, 그거 안 됐군요. 지금 이걸 누구에게 줄까 하던 참인데 언니에게 갖다 드릴까요? 아, 고마워요. 언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죠. 그 잔은 내가 들고 가지 않겠어요. 또 실수할 것 같아서요. 조는 앞장섰다. 로리는 숙녀를 대하는 데 익숙한 듯이 작은 테이블을 맥 앞으로 끌어다 놓고 조를 위해서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또 가져다 주었다. 아주 정중한 태도였기 때문에 까다로운 맥까지도 멋진 도련님이라고 평가했다. 자매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안에 해너가 나타났다. 맥은 아픈 것을 깜빡하고 벌떡 일어나다 악하고 소리 지르며 조에게 기대야만 했다. 해너가 그 모양을 보고 꾸짖었기 때문에 맥은은 울고 조도 몹시 난처해졌다. 아무래도 자기 손으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한 조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하인에게 마찰을 불러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하인은 이날만 고용되어온 심부름꾼이었기 때문에 근처의 사정을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 로리가 다가와 마침 자기 마차가 왔으니 그걸 사용하라고 했다. 밖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로리의 마차를 타고 가기로 하고 존은 맥과 해너를 데리러 갔다. 해너는 고양이처럼 비를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동은 멋지게 장식한 지붕이 달린 마차를 타고 신바람이 나서 귀족과 같은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다. 로리는 마부석에 타고 있었다. 그래서 맥도 발을 올려놓은 채 편하게 갈 수 있었고 오늘 저녁 파티에 대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나는 파티 아주 재미있었어. 언니는? 조는 머리를 더부룩하게 말아올려 편한 자세로 물었다. 나도 발을 삐기 전까진 좋았어. 샐리의 친구 애니 모파트가 내가 좋아졌다면서 다음에 샐리와 함께 일주일쯤 묵을 예정으로 놀러오라는 거야. 샐리는 봄에 오페라가 상영될 무렵 가겠대. 그러니까 엄마가 좋다고 허락하신다면 아주 재미있게 놀다 올 수 있을 거야. 맥은은 벌써 그때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떠들어댔다. 언니 내가 춤추기 싫어서 도망친 빨강 머리랑 춤추고 있던데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응 아주 좋은 사람이야 빨간색이 아니라 다갈색이었어 아주 정중해서 기분이 좋았어 언니 그 사람 스텝을 밟을 때마다 마치 격련을 일으킨 메뚜기 같던데 놀이하고 난 견디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지 뭐야 언니 우리 웃음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니 못 들었어 하지만 얘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거기 숨어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존은 놀이와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마침 이야기가 끝날 무렵 집에 도착했다. 루리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한 후 조와 맥은은 가족들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갔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두 개의 작은 나이트캡이 불쑥 일어나며 졸음 섞인 그러나 열성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파티는 어땠어? 응? 말해줘 맥의 말에 의하면 몹시 예의 바르지 못한 행위였으나 조는 두 동생들을 위해 파티 이야기를 해주었다. 동생들은 오늘 밤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들은 뒤 곧 잠이 들었다. 머리카락은 태우고 낡은 드레스에 장갑은 한짝씩 끼고 맞지 않는 무도하로 발목을 삐고 했으나 그만큼 즐겼다면 이 또한 우리의 추억으로 남으리라. 무거운 짐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파티가 있던 다음 날 아침 맥은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이제 휴가도 끝나고 자기의 탐탁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어쩐지 내키지 않았다. 난 1년 내내 크리스마스라든가 12월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존은 지루한 듯 하품을 하며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미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될걸? 하지만 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꽃다발을 받기도 하고 파티에 참석했다가 마차로 집에 돌아오고 푹 쉬면서 책이나 읽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어쩐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겠지? 나는 항상 그렇게 사는 애들이 부러워서 참을 수가 없더라. 맥은은 낡은 옷 두 개 중 어느 쪽이 좀 더 보기가 나은지 망설이며 불평을 하고 있었다. 글쎄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평하는 건 그만둬 언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엄마처럼 명랑하게 살아가는 거야 불평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나 조의 말에도 맥의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킹가의 네 개구장의 녀석들 때문에 더욱더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맥은은 옷매무새를 매만지는 것도 귀찮아졌다. 그 말썽그러기들 외엔 나를 보아줄 사람도 없고 내가 아름답든 말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멋을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맥은은 서랍을 탕 닫고 중얼거렸다. 재미있는 일도 어쩌다 있을 뿐이고 매일같이 고되게 일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늙어버릴 거야. 아 정말 우울해. 맥은은 그렇게 말하고 뾰루투간 얼굴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침 식탁에 앉아서도 맥은은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맥뿐만 아니라 식구들 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고 무언가 불평을 하려는 듯 했다. 베스는 머리가 아프다며 소파에 누워 어미 고양이와 세 마리의 새끼 고양이로 기분을 풀려 하고 있었다. 막내 에이미는 암기 공부가 잘 안 되는 것과 자기 슬리퍼를 찾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초조해 하고 있었고 존은 희파람을 불며 옷장을 덜거덕거리고 있었다. 자매들의 어머니인 마치 부인은 곧 보내야 하는 편지에 몰뜨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해너도 지난밤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와 정말 집안이 이렇게 울적한 적은 본 적이 없어. 존은 잉크병을 엎지르고 구두끈을 양쪽 다 끊어버린 데다가 자기 모자 위에 털썩 앉아버렸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그렇게 외쳤다. 내가 보기엔 조언니가 제일 기분이 나쁜 것 같아. 석판 위에서 산수 공부를 하던 에이미는 계속 답이 틀리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베스 너 이 보기 싫은 고양이를 모두 지하실로 쫓아버리지 않으면 내가 물속으로 던져버린다? 새끼 고양이가 등으로 기어올라 마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붙어있는 밤송이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려고 했으며 맥그가 잔뜩 성이 나서 말했다. 존은 웃고 베스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에이미는 12 곱하기 7이 몇인지 몰라 울상이었다. 얘들아 모두들 좀 조용히들 해. 이 편지를 어떻게든 오늘 아침 첫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너희들이 시끄럽게 굴기 때문에 나도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다. 마치 부인은 잘못 쓴 문글을 세 번씩이나 굳히면서 말했다. 잠시 조용해졌을 때 해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와 테이블 위에 두 개의 뜨거운 반달 모양의 파이를 놓고 다시 나갔다. 이 반달 모양의 파이는 해너가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언짢아도 잊지 않고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소녀들은 이것을 머프라고 이름 지었다. 머프를 갖고 있지 않은 소녀들에게는 추운 아침에 뜨거운 파이를 손에 쥐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큰 위안이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추우며 가엾게도 밖에는 특별한 점심도 없고 두 시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좀처럼 없는 매그와 조를 위한 해너의 특별한 배려인 것이다. 자, 베스. 고양이랑 놀면서 두통 따위는 잊어버려. 엄마, 다녀올게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두 아칸이었지만 얌전한 천사가 되어 돌아올게요. 언니, 가자. 존은 그렇게 말하고 어쩐지 천러역정 여행의 출발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집을 나섰다. 두 소년은 언제나 모퉁이를 돌 때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항상 창가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기 때문이다. 어쩐지 그것이 없으면 하루를 참고 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두 소녀의 기분이 어떻든 어머니의 얼굴을 채우로 힐끗 보는 것은 마치 밝은 태양을 마주보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니까. 언니, 엄마가 오늘 아침 우리들에겐 키스를 해주지 말고 주먹을 휘두르는 편이 더 나았어. 오늘 아침 우리들은 배운 망독한 무례한들이었으니까. 존은 사리에 있는 듯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을 작게나마 숙제라고 생각하고 추위를 감수하는 듯 했다. 존, 그럼 가혹한 말은 하지마. 맥은은 마치 속세를 싫어하는 수녀처럼 온통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난 힘있고 조리에 맞는 말이 좋아. 그런 건 의미심장한 거니까. 존은 모자가 바람에 벗겨져 날아가려는 것을 허둥대고 누르면서 대답했다. 네가 네 자신을 마음대로 부르는 건 상관없지만 난 악한도 무례한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불리는 건 싫어. 언니는 지금 풀이 죽어 있어. 게다가 오늘은 확실히 기분이 좋지 않지. 1년 내내 호화스럽게 지낼 수 없으니까 그렇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마차도 아이스크림도 하이힐이나 무도화도 꽃다발도 화려한 물건들도 모두 다 언니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줄게. 예 조 넌 참 우스운 소릴 다 하는구나. 맥은은 조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투였으나 약간 기분이 밝아진 것 같았다. 언니 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언니는 그나마 다행인 거야. 만약 내가 언니처럼 뚱해져서 우울해한다면 우린 둘 다 참을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난 항상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재미있는 걸 발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투덜대지 말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명랑해지자고. 언니는 착한 소녀잖아. 조는 언니의 어깨를 격려하듯 탁 치고서 헤어졌다. 두 사람은 작고 따뜻한 파일을 가슴에 안은 채 각기의 다른 길을 향하여 겨울에 추위나 힘든 일 놀고 싶은 어린 소녀의 소망을 극복하고 밝은 기분이 되려고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공경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 자기 재산을 희생했을 때 위로 두 딸은 적어도 자기 생활비만이라도 벌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 독립심 근면 생활력 등을 아이들에게 길러주기 위해 언제든 너무 빠른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한 부모는 그 제의를 승낙했고 둘 다 몹시 기뻐하며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맥은 아이들의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 적지만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 대단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맥은 확실히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가난을 싫어했다. 맥은 동생들보다도 참을성이 없었다. 옛날에 훌륭한 집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유복하고 즐겁게 지내던 시절을 아직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젊은 처녀가 아름다운 물건이나 재미있는 친구들 여러가지 취미 그리고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었다. 맥은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 킹시댁에서 매일같이 자기가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다.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누나들이 막 사교계로 나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무도복과 꽃다발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연극이나 음악회 썰매 놀이 그 밖의 여러가지 재미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자기에게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는 것에 개의치 않고 돈을 마구 쓰는 것을 보았다. 맥은 불평을 하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마음속으로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맥은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혜택을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존은 뜻밖에도 마취 백무님이 마음에 들어 했다. 마취 백무는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자기 용무를 보아줄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다. 자식이 없는 노부인은 마취가의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자매 중에 하나를 양녀로 맡겠다고 제의했으나 그 호의를 거절당했기 때문에 몹시 화를 냈었다. 그래서 이 부자 노부인이 재산을 나누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될 때 마취가의 사람들을 염두에 둘 것이라는 희망은 누구도 갖지 않았다. 애석한 일이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욕심이 없는 마취 부인은 이에 대해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우리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딸들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같이 지내면서 서로 행복을 나눌 겁니다. 백모님은 한동안 마취가의 사람들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따금 친구 집에서 조를 만나고 그 소탈한 얼굴과 무뚝뚝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와서 잔심부름을 도와달라고 제의했다. 조로서는 달갑지 않은 친절이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는데 뜻밖의 조는 이 화내기자라는 백모와 마음이 꽤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가끔 말썽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 번은 조가 잔뜩 화가 나서 돌아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백모 쪽에서 먼저 마음이 풀어져 빨리 돌아오라고 사람을 보내 졸랐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조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 성급하고 신경질적인 백모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조의 마음을 가장 끌었던 것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큰 서고가 아니었을까 싶다. 존은 돌아가신 백부를 기억하고 있었다. 백부는 종종 큰 사전 따위로 철도나 다리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라틴어 책에 있는 기묘한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또한 거리에서 만났을 때에는 언제나 생강이든 넓적한 케이크를 몇 개씩 사주기도 했다. 어두컴컴한 서재에는 높은 천장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흉상이 있고 기분 좋은 의자와 지구본이 놓여있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꽉 들어찬 많은 책이었다. 조는 그 속을 마음대로 걸어다니며 서고를 천국처럼 즐길 수 있었다. 백모님이 낮잠을 자거나 손님 접대로 바쁠 때에는 이 조용한 곳으로 와서 알라기저에 파묻혀 시 등과 이야기 역사 여행기 그림책 등을 아주 열심히 읽었다. 그러나 이런 상태도 모든 행복한 것들이 그런 것처럼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바로 소설의 가장 재미있는 대목이나 시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또는 여행기에서 가장 스릴에 찬 모음에 이르렀을 때는 조세핀 조세핀 하고 부르는 세된 목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는 자기의 낙원을 떠나 실패의 시를 감거나 삽살개를 씻겨주거나 벨셈의 수피를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읽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는 무언가 아주 멋진 일을 하고 싶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 멋진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조 자신도 잘 몰랐으나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말하는 말하는 것이 신랄하고 침착성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조라는 소녀는 우스꽝스럽고 또 슬픈 여러가지 생각에 차있었다. 그러나 백모님에게 받은 수입은 조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게다가 자기 몫은 자기가 일에 번다는 생각이 1년 내내 조세핀이라고 불리어도 기운을 되찾게 해주었다. 베스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얼마쯤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 했기 때문에 끝내는 그만두고 집에서 아버지가 공부를 돌봐주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시고 어머니는 군인 원어회의 일에 전력하게 되자 베스는 혼자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 베스는 어리지만 집안일 돌보기를 좋아해서 해너를 도와 집안을 깨끗이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보수를 바라는 일도 없이 그저 모두에게서 기연받는 것으로 만족했다. 베스에게도 다른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민은 있었다. 천사가 아닌 평범한 인간 여자아이라 때로는 조의 말대로 작은 슬픔으로 인해 탄식하는 일이 있었다. 음악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또 좋은 피아노를 사달라고 할 처지도 못되었기 때문이다. 음악을 몹시 좋아하는 베스는 혼자 삐걱삐걱 소리 나는 낡은 피아노를 두드리며 참을성 있게 연습하고 있었다. 베스는 일을 하면서도 작은 종달새처럼 노래 불렀고 어머니나 언니들을 위해 피아노를 치면서도 결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언젠가 반드시 난 능숙해질 거야. 꾸준히 하면 말이야 하고 밝게 말할 뿐이었다. 세상에는 베스와 같이 수줍어 하고 조용 하고 누가 부를 때까지 방구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소녀가 많이 있다. 귀뚜라미가 울기를 그치고 그 사랑스러운 빛과 같은 모습이 조용함과 어두운 그림자만 남기고 사라지면 사람들은 비로소 그 소녀가 남모르게 바쳐왔던 희생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막내 에이미는 만약 누가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내 코라고 대답할 것이다. 갓난아이 때 조가 실수로 에이미를 석탄 광속으로 떨어뜨린 일이 있었는데 에이미는 자기 코가 이상한 모양이 된 것이 그 때문이라고 우겼다. 그 코는 가엾은 페트리아처럼 크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다. 오히려 납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있게 잡아당겨도 끝이 귀족적으로 오톡해지는 일은 없었다. 자신 외에 그 코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그녀는 그리스인처럼 멋지고 보기 좋은 코가 되지 않는 것을 몹시 탄식했고 아름다운 코를 닥치는 대로 욕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작은 나파엘 씨라는 언니들의 말대로 에이미는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 꽃이나 요정을 그리기도 하고 이야기의 기묘한 사파를 그리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 했다. 그리고 붙임성이 있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에이미는 상당한 응석 바지였다. 막내라서 모두에게 귀여움만 받았기 때문에 허연과 이기주의가 점점 더해가고 있었다. 맥은 언제나 에이미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어주고 충고를 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정 정 반대의 성격이 오히려 어울리는지 상냥한 베스의 상대는 조였다. 이 수줍은 소년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단지 조에게만 털어놓았다. 덜렁거리는 조에게는 집안의 누구보다도 베스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서로 사이가 좋은 위의 두 언니는 각각 동생을 한 사람씩 맡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보살피고 있었다. 이웃사람 얘 조 너 도대체 뭘 할 작정이니? 어느 눈 오는 날 오후 맥우가 물었다. 조가 장아를 신고 낡은 모자가 붙은 헐렁한 웃돌이 차림에 한쪽 손에 빗자루 또 한쪽 손에는 삽을 들고 현관을 터벅터벅 지나가기 때문이다. 운동하러 밖에 나가는 거야. 조는 뭔가 꾸미는 것처럼 눈을 빛내면서 대답했다. 이런 날은 백무님 댁에 다녀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밖은 너무 춥잖아. 집에 있는 편이 좋아. 나처럼 날로 옆에서 따뜻하게 눈에 젖지 않는 게 좋단 말이야. 맥우는 몸을 흠칫 떨면서 말했다. 염려 마.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지는 못하겠어. 게다가 난 고양이가 아니니까 날로 옆에서 졸고 있기는 싫어. 난 모음이 좋아. 나가서 재미있는 걸 찾아올게. 맥우는 맥우는 거실로 돌아가 날로불에 발을 쬐며 아이반호를 읽기 시작했다. 한편 존은 씩씩하게 작은 길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눈이 가벼웠으므로 빗자루만으로도 마당 주위의 길은 곧 깨끗해졌다. 해가 나면 베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마당은 마치가와 로렌스가의 경계가 되고 있었다. 양쪽 집은 아직 전원미가 있는 교회에 있어서 주변에는 나무숲이나 잔디가 있고 넓은 마당이 조용한 길에 접해 있었다. 낮은 생울타리가 두 집 대지의 경계선이 되었다. 한쪽에 있는 낡은 갈색 집은 아무런 장식도 없고 지금은 겨울이라 벽에 잎을 우거지게 하는 덩굴풀이나 주위에 피는 꽃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초라하게 보였다. 맞은 쪽에 있는 석조 저택은 큰 마차와 손질이 잘 된 정원에 온실이 있었다. 화려한 커튼 사이로 가끔 보이는 가구들은 모두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 집은 어딘가 쓸쓸하고 생명이 없어 보였다. 잔디에서 뒹구는 아이의 모습도 볼 수 없고 어머니 같은 얼굴이 창에 나타나 웃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과 손자 외에는 드나드는 사람도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조의 왕성한 공상으로는 이 훌륭한 집은 마법의 궁전으로서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것과 깜짝 놀랄 물건들이 가득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존은 숨겨진 멋진 것들을 어떻게든 보고 싶었고 로렌스 소년과도 오래전부터 가까이 사귀고 싶었다. 그 댄스 파티가 있은 후부터 존은 더욱 그런 생각이 일어나 그 소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 딴 곳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전 2층 창에서 얼굴을 내밀고 마당에서 베스와 에이미가 눈싸움을 하며 놀고 있는 것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저 사람은 친구나 위안받을 게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는 거야. 존은 혼자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란 사람은 손자에게 어떤 게 좋은지도 모르고 그저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도록 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는 함께 놀아줄 유쾌한 친구들 젊고 활발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저 집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대담한 짓을 좋아하고 언제나 엉뚱한 행동을 해서 매그를 질리게 하는 존은 혼자 싱글벙글 했다. 저 집에 간다는 계획은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눈 오는 날 오후에 존은 어디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로렌스의 할아버지가 마차로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뛰어나가 눈을 치우며 생울타리까지 가서 잠시 쉬면서 옆집을 정찰했다. 집안은 지지군 듯 고요했다. 창에는 전부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하인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인기척 인기척 이라고는 2층 창가에 까만 곱슬머리를 연약한 손으로 바치고 있는 것 뿐이었다. 저기 있군. 존은 생각했다. 가엾게도 이 우울한 날에 아픈 몸으로 혼자 있다니 얼마나 외롭겠어. 눈뭉치를 던져볼까. 창을 열면 내가 상냥한 말을 걸어줘야지. 부드러운 눈뭉치를 하나 날리자 그 소년이 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큰 눈을 빛내고 입가에 웃음을 띄는 순간 울작한 표정은 즉시 사라졌다. 어디 아파요? 아 이젠 괜찮아요. 심한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밖에 루리는 창문을 열고 마치 까마귀같이 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거 안 됐네요. 혼자서 뭘 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긴 너무 따분합니다. 그럼 책을 읽지 그래요? 건강에 나쁘다고 해서 오래 읽지 못하게 해요. 그럼 누구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아마 관심 없으실 겁니다. 매일 브루크에게 부탁하는 것도 싫고요. 그럼 아는 사람들한테 집으로 놀러오라고 해요. 뭐 딱히 그럴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내애들은 너무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에 지금은 싫어요. 앓고 난 뒤라 그런지 신경이 예민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책을 읽어주거나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조용하고 간호사 흉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조는 웃으며 말을 하다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아 그건 그렇군요. 그럼 오시지 않겠습니까? 로리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아 그런데 나는 조용하지도 얌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허락하신다면 갈게요. 지금 가서 물어보고 올 테니까 얌전히 창을 닫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조는 빗자루를 어깨에 매고 집안으로 의기양양하게 들어갔다. 로리는 놀러올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벼랑간 흥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마치 부인의 말대로 로리는 작은 신사이기 때문에 손님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곱슬머리를 매만지고 새 칼라를 붙이고 대여섯 명의 하인이 있어도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는 방을 치우기도 했다. 잠시 후 요란하게 벨이 울리고 로렌스 씨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몹시 놀란 모습의 하인이 2층으로 올라와서 젊은 여자분이 오셨어요. 하고 말했다. 괜찮으니까 안내해요. 로리는 문가로 가서 그녀를 맞았다. 방으로 들어온 조는 장밋빛 얼굴에 상냥하고 스스럼 없는 태도로 한쪽 손에는 씌우기로 덮은 접시를 다른 한쪽 손으로는 베스의 새끼 고양이 세 마리를 안고 있었다. 자 내가 왔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조가 말했다. 엄마가 안부 전해달래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 젤리는 맥언니가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걸 아주 잘 만들거든요. 이 고양이는 베스 거예요. 고양이가 귀여워질 거라고 말하더군요. 뭐 어쩌면 고양이 따위 하고 틀림없이 웃을지도 모릅니다만 무리하게 싫다고는 하지 않겠죠. 조는 베스가 고양이를 빌려준 것이 무엇보다도 좋았다. 로리가 새끼 고양이를 보며 곧 수줍음을 입고 귀여워하게 되었으니까 어색한 분위기도 자연스러워졌다. 이건 너무 예뻐서 먹을 수가 없군요. 조가 씌우개를 벗기고 푸른 잎으로 테두리를 둘러싸고 에이미가 좋아하는 빨간 제라늄 꽃을 곁들인 젤리를 보이자 소년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 집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든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보내는 아주 조그만 성의일 뿐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거니까 목이 아파도 쉽게 삼킬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방 참 좋네요. 깨끗이 치우면 좋은 방인데 하인들이 변변치 못해요. 어떻게 시켜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2분 안에 깨끗이 치워드릴게요. 난로에 먼지를 터는 것만으로 되죠. 이렇게 매트리스를 곱게 고쳐놓고요. 또 이렇게 말이에요. 책은 여기에 병은 저기에 놓고 소파는 햇빛을 등지게 하고 베개는 좀 더 부풀게 하고요. 자 어때요? 이제 좀 차분해졌죠? 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가지 물건을 척척 움직여 알맞는 장소에 놓아 방을 아주 새롭게 꾸몄다. 로리는 너무 감탄한 나머지 말을 잊지 못했다. 조가 손짓하며 소파로 오라고 하자 아주 만족한 듯 숨을 크게 쉬면서 수고했다고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조양은 큰 의자에 앉으세요. 이번엔 내가 손님 접대를 해야 할 차리니까요. 괜찮아요. 난 당신을 위로하러 온 거니까요. 어때요? 책을 읽어드릴까요? 조는 옆에 있는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아 고맙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읽었습니다. 괜찮다면 그냥 이야기나 하는 편이 어떨까요? 로리가 말했다. 네 좋아요. 난 한 번 얘기를 하라면 하루 종일 이라도 지껄을 수 있어요. 언제 끝날지 끝이 없다고 베스가 늘 말하는 걸요? 베스라면 언제나 집에 붙어있고 가끔 바구니를 갖고 나가는 장밋빛 얼굴을 한 아가시죠? 로리는 흥미를 갖고 물었다. 네 그 애가 베스예요. 내가 귀여워해주고 있죠. 게다가 아주 착한 애죠. 그 예쁘게 생기신 분이 매그 곱슬머리가 에이미 그렇죠? 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로리는 약간 얼굴을 붉히고 정직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언제나 서로 부르는 걸 듣고 있어요. 대단히 신뢰되고 나쁜 버릇이지만 2층에 혼자 있을 때는 그쪽을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당신들은 언제나 아주 즐거운 듯이 보이니까요. 가끔 댁에서는 화분이 있는 창의 커튼을 내리지 않고 내버려 두더군요. 그래서 불이 켜지면 날로불이 타고 있고 당신들이 어머니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화분 뒤 정면으로 아주 상냥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어요. 로리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입술이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날로불을 휘저었다. 로리의 눈에 나타난 외롭고 사랑에 굶주린 듯한 모습은 조의 따뜻한 마음을 울렸다. 조는 지금까지 아주 단순하게 키워졌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철없는 생각밖에 들어있지 않았고 열다섯 살이라고 해도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정직했다. 혼자인데다 몸도 약한 로리를 보며 조는 자신이 가정의 사랑과 행복에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가슴 깊이 느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로리에게도 기꺼이 나눠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의 얼굴은 더욱 상냥해지고 평상시의 목소리도 여느 때와 달리 부드러워졌다. 앞으로도 커튼을 내리지 않을게요. 얼마든지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보다 우리 집으로 놀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아주 좋은 분이니까 당신에게 무엇이든 해주실 거예요. 베스는 만약 당신이 부탁하면 노래라도 부를 거고요. 맥우 언니와 나는 우스꽝스러운 연극 도구로 당신을 웃길 거고 모두들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허락하시겠죠? 당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다면 할아버지도 허락하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겉보기보다 마음이 부드러운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건 대체로 들어주시죠. 그저 내가 남의 폐가 되진 않을까 해서 마음을 쓰고 계실 뿐입니다. 로리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다. 사실 우리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웃인걸요. 폐가 되다니 그런 건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들 쪽에서 먼저 가깝게 사귀었으면 하는걸요. 우리는 여기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근처 사람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댁을 제외하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항상 책만 읽으며 지내시고 밖에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정교사 브루크씨는 이곳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함께 외출할 사람도 없고요. 결국 집안에 틀어박혀 혼자 지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참 안됐군요. 외출도 자주 하고 친구도 사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움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밖으로 나다니게 되면 그런 건 저절로 다 없어져 버릴 테니까요. 루리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비난받아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다. 조에게 깊은 호의를 느꼈고 거리낌 없는 말투에는 친절한 마음씨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는 학교 다니기를 좋아해요? 잠시 날로뿔을 꼼짝 안고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던 로리가 화재를 바꿔 물었다. 조는 아주 즐거운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던 참이었다. 아 난 학교엔 안 다녀요. 나는 일하는 사람 아니 일하는 여인이죠. 백모님 댁에 가서 잡다한 일을 봐드리고 있죠. 백모님은 아주 까다로운 분이세요. 노리는 하나 더 물으려다 남의 일을 너무 묻는 것은 신뢰라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고는 어색한 얼굴을 했다. 로리의 그런 예의 발음이 조는 좋았지만 백모님에 대해서는 웃어도 상관없었다. 그래서 늘 안절부절 못하는 노부인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했다. 살이 찐 삽살개 스페인어를 하는 앵무새 조가 무척 좋아하는 서고 등등 로리는 그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조는 또 그 전 어느 때인가 백모님에게 구원하러 왔던 점잔빼는 노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참 달콤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 앵무새 폴리가 그 사람의 가발을 잡아당겨 벗겨버렸기 때문에 그 노인이 허둥댔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로리는 뒤로 쓰러지며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하녀가 얼굴을 내밀 정도였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무척 유쾌해지는 군요. 더 얘기해 주세요. 로리가 상기되어 빨갛게 빛나는 얼굴을 들며 말했다. 이런 성공에 몹시 기분이 좋아진 조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 집에서 하는 연극과 여러가지 계획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 내 자매가 함께 꾸미고 있는 작은 세계의 가장 재미있는 일 등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책에 대한 것으로 옮겨졌다. 조는 기쁘게도 로리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책을 좋아하며 자기보다도 훨씬 많은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조 책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책을 읽어도 좋아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로리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는 머리를 휙 돌리면서 말했다. 아 확실히 그런 것 가군요. 소녀는 감탄하는 얼굴로 조를 바라보며 힘있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조도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쁠 때 만나면 약간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 전체의 공기는 여름과 같이 따뜻했다. 로리는 앞장서서 이방저방을 옮겨가며 조를 안내했고 조가 마음이 이끌리는 곳에서 발을 멈추면 바라보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서재로 왔을 때 조는 언제나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던 버릇대로 손뼉을 치며 펄쩍 뛰었다. 그곳에는 책이 꽉 들어차 있고 그림과 조각상 그리고 옛날 돈 이라든가 여러가지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아주 멋진 장식장이 있었다. 그리고 큰 안락의자 색다른 모양의 테이블 브론즈로 만든 조각상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묘한 타일로 테두리를 둘러싼 커다란 벽날러였다. 와 정말 멋있어요. 조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벨베드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그리고 아주 만족한 모습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디어도 로렌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군요. 조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남자는 책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로리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로리가 무언가 말하려 하는데 벨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조는 벌떡 일어나 놀라서 외쳤다. 어머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나 봐요. 상관없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좀 무서운데요.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도 허락하셨고 당신에게도 별로 패가 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조는 애써 침착한 태도를 취하려 했으나 그래도 눈은 꼼짝 않고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조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로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다. 의사선생님에 오셨어요. 도련님. 하녀가 로리에게 알려왔다. 잠깐 갔다 와도 되죠. 의사에게 진찰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갔다 오세요. 난 여기 있는 것이 아주 즐거우니까요. 로리가 로리가 나가고 혼자 남은 조는 마음껏 서고의 책들을 감상했다. 조가 노인의 초상 앞에 섰을 때 다시 문이 열렸다. 조는 돌아보지도 않고 서슴없이 말했다. 난 이분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단지 인매가 험해서 자신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 것 뿐이지 뭐 그래도 눈매는 다정하시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보다 미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난 좋아요. 아주 고맙군 아가씨.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몹시 놀란 조가 돌아보니 로렌스 노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조는 더 이상 빨개질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빨개진 채 자기가 지금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심장이 두근두근 뜨기 시작하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순간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고 자매들의 웃음을 사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꼼짝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 위기를 잘 벗어나 보기로 결심했다. 조는 다시 한번 자세히 노인을 바라보았다. 더부룩한 잿빛 눈썹 밑에 생기있게 빛나는 눈은 초상화의 눈보다는 상냥해 보였다. 때문에 조의 공포심도 한층 누그러졌다. 노인은 불쑥 더욱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지? 네,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보다도 미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가 아주 강해 보인다고 했지.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가 좋은가? 네, 좋습니다. 조의 대답이 노인의 마음에 들었나 보다. 노인은 조금 웃더니 한 손으로는 조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은 조의 턱 밑에 대고 얼굴을 들게 했다. 그리고 위험있게 내려다본 다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할아버지와 얼굴은 다르지만 할아버지의 정신을 지니고 있구나. 내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지. 게다가 용감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친구인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인의 말에 조는 마음이 편해졌다. 감사합니다. 그래, 너는 내 손자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었지, 응? 노인은 날카롭게 두 번째 질문을 했다. 저 그저 이웃끼리 친숙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는 오늘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 그 애의 기분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로리는 혼자라 외롭기 때문에 같은 또래의 친구가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은 여자입니다만 뭔가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어요.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받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은 잊을 수 없으니까요. 조는 열심히 말했다. 아니, 아니다. 뭐, 그건 그 애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 그 불쌍한 부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는 어머니의 설교로 후멜 일가를 돕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그랬구나. 그래, 언제 날씨가 좋은 날 어머니를 뵈러 가겠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전해 주려무나. 자, 차를 마시라고 벨이 울리고 있구나. 놀이를 위해서 이웃간의 친숙이라는 걸 계속해 보려구나. 네, 만약 제가 있어서 패가 되지 않는다면요? 패가 된다면 권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서 노인은 고전적인 예의로 팔을 내밀었다. 매그가 보면 뭐라고 할까? 조는 노인의 안내를 받으며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모두에게 이야기할 때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눈을 장난스럽게 이리저리 굴렸다. 루리가 2층에서 뛰어내려오다가 조와 할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우는 광경에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줄 몰랐습니다. 오늘따라 꽤나 허둥대는 구나. 자 차 마시러 가자. 예의바르게 행동해야지 롤이. 로렌스 노인은 귀염의 표시로 소년의 길을 약간 잡아당기고 나서 앞장섰다. 뒤따라가면서 로리가 춤추는 듯한 이상한 몸짓을 했기 때문에 조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노인은 넉 잔의 차를 마시면서 별로 입을 열지는 않았으나 젊은 두 사람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떠들기 시작했고 자기 손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노인은 놓치지 않았다. 소년은 얼굴에 홍조와 활기를 띄고 있고 태도는 생기가 있어서 웃을 때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저 아가씨가 한 말이 맞군. 이 아이는 외로운 거야. 이런 아가씨가 어떤 도움이 될지 어디 두고 보기로 하지. 로렌스 노인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그렇게 생각했다. 노인은 조가 좋아졌다. 조의 묘하면서도 단호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노리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이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을 때 조가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하자 노리는 아직 보여줄 것이 있다며 일부러 조를 위해 불을 켠 온실로 데려가 주었다. 조는 온실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곳은 마치 동아에 나오는 나라 같아서 양쪽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 포근한 빛 촉촉하고 향기로운 공기 그리고 머리 위로 늘어져 있는 신기한 덩굴풀과 나무들은 바라볼수록 꿈을 꾸듯 황홀한 기분이 되게 했다. 조의 새 친구는 손에 가득 아름다운 꽃을 꺾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묻고 나서 조의 마음이 환히 밝아질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이 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약은 정말 감사했다고 전해주십시오. 두 사람이 큰 응접실에 돌아와 보니 난로 앞에 로렌스 노인이 서있었다. 그때 조의 눈은 뚜껑이 열려있는 그랜드 피아노에 완전히 매혹돼 버렸다. 루리 피아노를 치나요? 조는 루리 쪽을 보며 존경이 담긴 표정으로 물었다. 뭐 가끔 루리의 대답은 조심스러웠다. 그럼 지금 한 곡 쳐주세요. 제 동생 베스에게 선물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조가 먼저 쳐보세요. 아 난 못 쳐요. 음치인걸요. 음악은 아주 좋아하지만요. 로리가 피아노를 치고 조는 장미 냄새를 한껏 맡으며 열심히 귀 기울였다. 루리는 아주 능숙하게 연주했고 거드름을 피우는 면은 조금도 없었다. 로렌스 소년에 대한 존경과 관심은 더욱더 커졌다. 베스도 들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으나 입밖에 내지는 않았다. 조가 계속 루리를 칭찬했으므로 소년은 수줍어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침내는 할아버지가 사이에 끼어들어 도와주었다. 얘야 이젠 됐다. 그만해 돌아. 너무 많은 봉봉을 먹이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자 오늘은 이제 그만 돌아가려 무나 오늘 아주 고마웠다. 또 오도록 해라. 그리고 어머님에게 안부 전하고 그럼 잘가요 조 박사님 노인은 상냥하게 악수했으나 뭔가 언짢은 듯한 모습이었다. 로리와 함께 현관으로 나왔을 때 조는 자기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 로리에게 물었다. 로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건 나 때문 이에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싫어하세요. 아 그래요? 그건 왜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난 아직 밖에 못 나가니까 존에게 바래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난 기부인도 아니고 집도 아주 가까우니까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럼 몸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조 또 와줄 거죠? 몸이 회복돼서 우리 집에 꼭 오겠다고 약속하면요? 꼭 갈게요. 좋아요. 안녕 로리 잘가요 조 안녕 이날 오후 조가 겪은 여러가지 모음을 들은 소녀들은 저마다 이웃을 방문하고 싶어 했다. 모두 생울타리 저쪽의 큰집에는 무언가 매력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치 마치 부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노인과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맥은 온실안을 걸어다니는 상상을 했고 베스는 그랜드 피아노를 동경하고 한숨을 쉬었다. 또 에이미는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엄마 로렌스 할아버지는 어째서 로리가 피아노 치는 걸 싫어할까요? 호기심이 많은 조가 물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할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로리의 아버지가 음악가인 이탈리아 부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일 거야. 그 부인은 좋은 상품에 외모도 아름다웠고 제주도 뛰어난 분이었지만 할아버지가 싫어해서 아들이 결혼한 다음엔 결코 만나지 않았단다. 두 사람은 로리가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 애를 맡은 거야.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 애는 그리 건강하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매우 걱정하고 계신가 보더라.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러웠던 거야. 로리가 천성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어쩌면 그 애도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하진 않을까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거지. 어쨌든 로리가 피아노를 치면 자기가 싫어했던 며느리 생각이 나겠지. 그래서 조의 말대로 언짢은 표정을 지으신 걸 거야. 아 참으로 로맨틱하군. 매그가 외쳤다. 어이없네요.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하면 그렇게 되도록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다는 대학 같은데 넣어서 괴롭히지 않아도 될 텐데. 조는 화를 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까맣고 예쁜 눈을 갖고 있는 데다가 태도에도 품위가 있었구나. 감상적인 매그가 말했다. 그 사람의 눈이나 태도를 언니가 알 리 없잖아. 로리랑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면서 감상적이지 못한 조가 큰소리로 말했다. 지난번 파티에서 봤어. 그리고 내 말을 듣기만 해도 예의범절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우리 모두 로리를 다정하게 대해주자고 로리는 엄마가 없잖아. 엄마 로리를 집으로 초대해도 좋겠죠? 그래 좋고 말고 너의 친구는 대환영이다.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베스 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골똘히 생각에 빠진 베스를 바라보며 조가 물었다. 난 철러 역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베스의 귀에는 지금 다른 사람의 얘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늪에서 기어나와 고난의 문을 지나서 가파른 피탈길을 기어올랐어. 어쩌면 말이야 아름다운 걸로 가득 찬 그 이웃 저택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궁전일지도 몰라. 그런데 베스 그곳에 가기 전에 우선 사자의 곁을 지나지 않으면 안 돼. 베스의 상상을 재미있어 하며 조가 말했다. 베스의 아름다운 궁전 그 큰 집은 아름다운 궁전이라 불리게 되었다. 모두가 그 집과 왕래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다. 그러나 베스는 사자 앞을 지나기가 너무 어려워 갈 수 없었다. 로렌스 노인이 바로 가장 큰 사자였다. 그러나 노인이 먼저 마취가를 방문해서 소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에게 상냥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옛날 이야기를 한 후에는 수줍은 베스 외에 아무도 노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또 하나의 사자는 가난한 마취가에 비해 로리네는 너무나 부자라는 것이었다. 때문에 마취가로서는 아무래도 갚을 수 없는 호의를 여러모로 받는 것에 대해 꺼리게 되었다. 하지만 곧 로리가 마취가 사람들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마취 부인의 어머니 같은 환대나 밝은 분위기 그리고 이 소박한 집에서 찾을 수 있는 위안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취엘가도 어느 쪽이 더 많은 은혜를 입는가 따위는 생각지 않고 서로 친절을 다했다. 그렇게 되니 모두가 즐거운 일들 뿐이었다. 두 집 사이에는 친숙한 우정이 봄에 도단하는 새싹처럼 싹뜨기 시작했다. 모두 로리를 좋아했고 로리도 가정교사인 브루크 씨에게 마취 대게 자매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터놓고 말했다. 소녀들 모두 이 외톨이 소년을 자기들 속으로 맞아들여 소중하게 환대했다. 또한 로리는 이런 순진무구한 소녀들과 천진난만하게 노는 것에서 큰 매력을 발견했다. 어머니라는 존재도 자매라는 것도 지금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예민하게 느꼈고 그 바쁘고 생기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평소 게으른 생활에 부끄러움도 느꼈다. 이제 책에는 실증을 느낀 로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재미있어 견딜 수 없었다. 로리가 툭하면 공부를 게을리하고 이웃 마취대구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정교사인 브루크 씨도 별로 좋지 않은 보고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괜찮네. 좀 쉬게 했다가 나중에 보충해주면 되지. 그동안에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상자 속에 집어넣어두었던 것 같아. 로리가 좋아하고 있는 한 그대로 내버려두는 편이 낫겠네. 뭐 저쪽의 작은 수녀원에서 설마 나쁜 짓은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마취 부인은 나보다도 우리 로리에게 잘해주고 있으니까 말일세. 로리와 사귀면서 자매들도 참으로 즐거워했다. 썰매놀이와 스케이트 낡은 낡은 객실에서의 즐거운 저녁 그리고 가끔 그 큰집에서 갖는 작은 파티 등 맥은 언제나 마음 느낄 때 운실로 들어가 꽃다발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었다. 존은 새로운 서구의 책을 닥치는 대로 마구 읽고 노인과 그에 대한 비평을 자주 논하기도 했다. 에이미는 그림을 모사하고 아름다움을 마음껏 음미했다. 그리고 로리는 아주 싹싹한 태도로 저택의 주인력을 다했다. 한편 베스는 그랜드 피아노를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으나 매그가 말하는 행복한 저택에 가볼 용기가 도무지 나질 않았다. 한 번은 조를 따라 그곳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베스가 아주 소심하다는 것을 모르는 로렌스 노인이 굵은 눈썹 밑으로 이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큰 소리로 야 하고 불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방바닥 위에서 덜덜 소리를 내며 떨렸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고백했을 정도였다.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설사 좋은 피아노 때문이라고 해도 이제 두 번 다시 그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에 아무리 설득해도 무서워서 싫다며 가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실이 노인의 귀에 들어갔으므로 노인은 노인은 이것을 어떻게든 수습하기로 결심했다. 가끔 짧은 방문을 할 때 노인은 화재를 교묘하게 음악적으로 끌고 갔다. 자기가 본 유명한 가수나 자기가 들은 오르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재미있는 일화를 말했기 때문에 베스는 평상시처럼 구석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끌리듯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노인의 의자 뒤에서 몰래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베스는 그 큰 눈을 크게 뜨고 두 볼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흥분해서 홍조를 띄고 있었다. 로렌스 노인은 그런 베스를 모르는 척하고 로리의 공부와 브루크 선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벼랑간 생각났다는 듯이 마취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로리는 지금 음악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사용하지 않으면 나빠지죠. 그래서 댁의 따님 중에 누가 좀 와서 가끔 쳐주었으면 합니다. 음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부인 베스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 억제할 수 없는 유혹에 너무 기뻐 손뼉을 치려는 것을 꾹 참고 있었다. 그 훌륭한 피아노를 친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마취 부인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로렌스 노인은 혼자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 와야 누구와 만나거나 이야기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말없이 그저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피아노는 저쪽 끝에 응접실에 놓여있고 로리는 거의 외출하고 없지요. 그리고 하인들도 9시 이후에는 응접실에 접근하지 말라고 일러놓았으니까요. 여기까지 말하고 노인은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그래서 베스는 마침내 말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럼 내가 말한 것을 따님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부인 뭐 그래도 여전히 오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때 베스의 작은 손이 노인의 손 안으로 파고들었다. 베스는 고마운 한편 역시 겁먹은 들어 말했다. 저 할아버지 제가 꼭 가서 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아가씨인가. 노인은 이번에는 전처럼 무서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상냥하게 베스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저는 베스예요. 음악을 아주 좋아해요. 제가 가겠어요. 아무도 내가 치는 걸 듣거나 저 누구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베스는 버릇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머뭇거리며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는 대담함에 몸을 떨면서 가까스로 말했다. 걱정 말아요. 모두에게 신신당부할 테니까. 나는 반나절을 외출하니까 언제든지 와서 마음대로 피아노를 치렴으나. 그건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정말 고맙습니다. 베스는 노인의 상냥한 얼굴 아래에서 장밋빛 볼을 붉혔다. 이제는 노인이 무섭지 않았고 노인이 제의한 그 기중한 선물에 인사를 하려고 해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그 큰 손을 꼭 잡았다. 노인은 베스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굽혀 남이 잘 들을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나에게는 옛날에 이런 눈을 가진 작은 딸이 있었지. 그럼 잘 지내고 있거라. 부인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서둘러 돌아갔다. 다음날 노인과 로리가 외출한 것을 보고 베스는 두세 번 가다 되돌아온 다음 마침내 옆문으로 들어가서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처럼 동경하던 피아노가 놓여있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물론 완전히 우연이겠지만 피아노 위에는 아름답고 치기 쉬운 곡에 악보가 놓여있었다. 거기서 떨리는 손을 내밀다 몇 번이고 도중에서 그만두고는 귀를 기울여 주위를 둘러보곤 하다가 마침내 그 큰 피아노의 건반을 건드렸다. 곧 불안도 그 밖의 것도 모두 잊어버리고 단지 음악이 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만이 남았다. 피아노 소리는 아주 좋아하는 먹으라고 부르러 올 때까지 베스는 그곳에 계속 있었다. 집에 돌아왔지만 식욕이 없었으므로 그저 앉아서 황홀하고 행복에 젖은 모습으로 가족들을 보고는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다. 그 후부터 작은 칼색 스카프가 거의 매일같이 생울타리 사이를 살그머니 왔다 갔다 했다. 그 큰 응접실 에는 음악의 요정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았다. 로렌스 노인이 가끔 서재의 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옛날 곡을 듣고 있는 줄은 베스는 꿈에도 몰랐다. 또한 놀이가 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망을 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피아노 옆에 악보대에 놓여진 연습곡의 교본과 새 노래의 악보도 자기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베스는 이제 진심으로 즐거워했고 오랜 소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 엄마 로렌스 할아버지에게 슬리퍼를 만들어드릴까 해요. 저에게 아주 잘해주시니까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달리 보답할 방법이 없어서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엄마? 로렌스 노인이 찾아온 그 잊을 수 없는 날로부터 3주일쯤 지났을 때 베스가 물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베스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다. 마치 부인이 대답했다. 베스는 무엇이든 조르는 일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 부인으로서도 기뻤다. 언니들이 도와주겠지? 그 비용은 엄마가 낼게. 매그와 조은은 이것저것 상의한 끝에 모양을 정하고 재료를 사서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했다. 짙은 보랏빛 바탕에 차분하고 밝은 팬지꽃을 수놓은 것은 보기에도 무척 아름다웠다. 베스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끔 어려운 부부는 도움을 받으면서 이 일을 계속했다. 베스는 솜씨가 빠른 편이어서 모두가 실증을 낼 정도로 오래 끌지 않고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리고 짧은 편지를 써서 로리의 주선으로 어느 나라 취밀지 로렌스 노인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서재의 테이블 위에 살그머니 두고 왔다. 이 모음이 끝난 다음 베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끝났고 다음 날도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 수의품이 로렌스 노인을 화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베스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로렌스 할아버지 에게서 편지가 왔다. 베스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집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입구에서 자매들이 베스를 붙잡고 법석을 떨며 객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다같이 객실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베스 자 봐 저길 좀 보란 말이야. 자매들이 가리킨 곳을 보고 베스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얼굴빛이 싹 변했다. 그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있고 그 번쩍번쩍 하는 뚜껑 위에는 마치 간판처럼 엘리자베스 마치앙이라고 쓴 편지가 붙어있었다. 내 거야? 베스는 무기메어 조에게 매달리며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다. 그래 베스 로렌스 할아버지가 바로 너에게 주시는 거야. 이 세상에 그렇게 상냥한 할아버지는 없을 거야? 로렌스 할아버지는 참 좋은 편지 속에 열쇠가 들어있대. 우리는 아직 겉봉을 뜯지 않았소. 자, 겉봉을 뜯어봐. 무슨 사연이 쓰여있는지 빨리 알고 싶다. 조는 동생을 껴안으면서 그 편지를 내밀었다. 언니가 읽어봐. 난 안되겠어. 기분이 이상해. 너무 기뻐서 진정이 안돼. 그렇게 말하고 베스는 이 선물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조의 앞치마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조는 편지를 개봉하더니 마구 웃어댔다. 처음으로 눈에 띈 글이 이러했기 때문이다. 마지양 신의 아는 숙녀요. 노생은 출생한 이래 수차 슬리퍼를 착용해 보았으나 보내주신 선물만큼 꼭 맞는 슬리퍼는 없었소. 오랫동안 노생이 그 다정한 선물 임자를 기억할 만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오. 담내로서 지금은 사망한 여식이 소유했던 물건을 보내오니 하찮지만 받아주시면 노생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겠소. 제임스 로렌스 씀 이바베스 이건 굉장한 명예야. 로렌스 할아버지는 죽은 따님을 몹시 사랑했고 그 작은 유물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고 로리에게서 들었어. 그분은 너한테 자기 따님의 피아노를 주신 거야. 그건 틀림없이 너의 그 크고 파란 눈이 로렌스 할아버지의 따님을 닮았고 내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이지. 존은 베스가 몸을 떨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흥분하고 있는 것을 달래려고 말했다. 베스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 했다. 모두들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피아노 소리라고 했다. 새로 잘 조율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 소리 였다. 그러나 참된 매력은 훌륭한 피아노 에 있기보다는 아름다운 흑백의 건반을 두드리고 페달을 밟을 때 너무나 즐거워하는 베스의 얼굴에 있었다. 베스 가서 인사드려야지 조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베스가 정말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았어 다녀오겠어 지금 다녀오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무서워지면 안 될 테니까 자매들이 놀라는 가운데 베스는 침착하고 여유있게 마당으로 나가 생울타리를 지나 로렌스 댁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전혀 망설임 없이 돌풍처럼 달려가는 베스의 행동을 보고 자매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 그러나 그 뒤에 베스의 행동을 보았다면 더욱 놀라 자빠졌을 것이다. 베스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저택으로 곧장 들어가서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하는 굵은 목소리가 나고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베스는 어한이 벙벙해 있는 로렌스 노인에게로 곧장 다가가 그 작은 손을 내밀고 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건 베스는 끝까지 말을 잊지 못했다. 노인의 얼굴이 아주 상냥하게 보였기 때문에 하려던 말을 그만 잊어버린 것이다. 그저 노인에게 옛날 사랑하던 딸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베스는 두 손으로 노인의 목을 껴안고 뺨에 키스했다. 자기 집 지붕이 바람에 날아갔다고 해도 노인이 이상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노인은 아주 좋아했다. 아무 꾸밈 없이 참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그 다정한 키스에 감동하여 평소에 무뚝뚝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노인은 베스를 무릎에 앉히고 주름투성의 손으로 베스의 장미삐삐함을 만지며 죽은 딸이 지금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순간부터 베스는 이미 노인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곳에 앉은 채 옛날부터 아주 가까웠던 사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했다. 사랑은 공포를 쫓아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존심을 녹여버리는 것이다. 에이미의 구력 언니 저 사람 사이크로프스 같은데? 어느 날 로리가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달려가는 것을 보고 에이미가 말했다. 에이미 사이크로프스라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애꾸눈의 거인이잖아. 어째서 사이크로프스라고 하니? 눈이 둘 다 있잖아. 게다가 아주 예쁜 눈인데. 조가 반박했다. 조는 조금이라도 친구를 흉보는 듯한 말을 들으면 금세 화를 내는 성격이었다. 난 그 사람의 눈에 대해 말한 게 아니야. 말타는 솜씨를 칭찬한 건데 언니가 왜 화를 내는 거야? 정말 영문을 모르겠네. 아 그런 거야? 화보같이 그럼 반인 반수의 괴물 즉 승마의 명수를 읽히는 센토하라고 해야지. 노리를 사이크로프스라니 우습잖아. 조는 큰 소리로 웃어댔다. 실례의 말씀 좀 그만해. 데이비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저 말을 잘못한 것 뿐이야. 에이미는 수상한 라틴어를 쓰면서 말했다. 나는 그저 로리가 저 말에 쓰는 돈의 일부분만 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을 뿐이야. 에이미는 은근히 언니들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다. 에이미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한 거니? 큰언니 맥그가 상냥하게 물었다. 돈이 필요해. 난 빚이 많아. 빨리 갚아야 되는데 한 달 후나 되야 누더기 판돈을 받을 수가 있어. 빚이 있다고 에이미?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맥그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그게 나는 지금까지 소금에 절인 라임을 한 다스나 구웠어. 그걸 이번 돈을 탈 때까지 갚을 길이 없어. 엄마는 가게에서 외상을 갖고 와서는 안 된다고 하시잖아. 전부 얘기해봐. 라임이 요즘 유행하고 있니? 전에는 고무조각을 콕콕 눌러서 동그란 알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 에이미가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맥도 진지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요즘은 모두가 언제나 라임을 사거든. 그러니까 남에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아무튼 그래야만 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 라임뿐이야. 수업 중에 색상 뒤에서 빨거나 휴식 시간에 연필이나 비즈 반지 아니면 종이 인형과 바꾸기도 해. 좋아하는 친구에겐 라임을 주고 싫은 아이라면 일부러 눈앞에서 먹으면서 조금도 주지 않아. 모두들 차례로 한턱 쓰는 거야. 하지만 난 이제까지 얻어먹기만 하고 아직 갚지 못했어. 지금까지는 신용거래였으니까 빨리 갚아야 돼. 에이미 얼마나 있으면 빚을 갚고 내 체면을 세울 수 있겠니? 맥은 지갑을 꺼내면서 말했다. 25센트면 충분해 언니. 2, 3센트 남으면 언니한테 사줄게. 언니 라임 좋아하지 않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내 몫은 너 줄게. 자 여기 돈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쓸 수 있게 아껴서 써.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고마워 언니. 용돈이 생긴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이걸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번 주엔 한 번도 먹지 않았거든. 친구들에게 갚지 못했으니까 받는 걸 사양했어. 다음날 에이미는 좀 늦게 학교에 갔다. 사가지고 온 라임에 축축한 갈색종이 꾸러미를 책상 깊숙이 넣어두기 전에 모두에게 잠시 자랑해 보였다. 에이미로서는 그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몇 분 안에 벌써 에이미 마치가 맛있는 라임을 스물 네 개나 갖고 있으며 모두에게 한턱 쏜다는 이야기가 반 전체로 퍼져 친구들은 그녀에게 알랑거리기 시작했다. 캐티 브라운은 즉시 자기 집에서 여는 다음 파티에 오라고 했다. 메리 킹즈버리는 쉬는 시간까지 시계를 빌려주겠다고 하며 막무가내였다. 전에 에이미가 라임을 살 수 없을 때 몹시 빈장거렸던 제니 스노라는 심술 굳고 비꼬기 자라는 아이도 태도가 돌변해서 어려운 수학문제의 답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제니 스노가 말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코가 납작해도 남의 라임 냄새는 맡을 수 있는 암흑의 시라든가 잘난 척하는 주제에 라임을 조를 때는 별로 건방지지 않은 암흑의 시라는 비꼬는 비꼬는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에이미는 즉시 그렇게 벼랑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도 좋다고 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쪽지를 주며 얄미운 제니 스노의 소원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날 아침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학교를 참관하러 와서 에이미가 그린 지도를 보고 칭찬해 주었다. 에이미는 그것으로 체면이 섰지만 자신의 적이 그런 명예를 받는 것을 본 제니 스노의 마음은 부글부글 끌었다. 한편 에이미는 공부에 열중하는 어린 공작새처럼 새침하고 의기양양해 했다. 그런데 에이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복수심에 불탄 제니 스노가 즉시 형세를 일변 시켜서 큰 승리를 거두어버렸던 것이다. 학교를 참관하러 온 손님이 의뢰 맥받인 인사를 하고 나가버리자 제니 스노는 무슨 중요한 질문을 하는 척하며 데이비스 선생에게 다가가서 에이미 마치가 책상 안에 소금에 절인 라임을 넣어두고 있다고 고에 바쳤다. 데이비스 선생은 예전부터 라임을 갖고 오는 것을 금지했고 이 규칙을 어긴 최초의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매로 벌하겠다고 엄중히 말해왔다. 데이비스 선생은 오랜 싸움을 한 끝에 추행검을 학교에서 추방했고 학생으로부터 몰수한 소설책이나 신문을 태워버렸으며 사설우체국을 탄압하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만화를 그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밖에 50명의 말썽꾸러기 소녀들을 단속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을 지금까지 취해왔다. 남학생의 교육도 웬만한 인내력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여학생은 더 귀찮은 법이다. 데이비스 선생은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대수도 그 밖에 모든 학문에 밝았기 때문에 훌륭한 선생으로 뽑히고 있었다. 그러나 예절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모범같은 것을 너무 중요시 했다. 마침 이날 아침은 데이비스 선생이 누군가를 혼내기에는 가장 적당한 때였다. 그것은 에이미에게 가장 불행한 때이기도 했다. 제니 스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데이비스 선생이 아침에 마신 커피는 분명히 너무 짙었고 지병인 신경통에는 금물인 동풍이 불고 있으며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이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과 신뢰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점잖지는 못하지만 학생들의 꽤 핵심을 찌르는 말에 의하면 선생은 마녀처럼 초조하고 공처럼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라임이라는 말은 화약에 붙인 불과 같았다. 데이비스 선생의 노란 얼굴은 금세 빨개졌고 책상을 굉장한 기세로 탕탕 두드리는 바람에 제니 순호도 여느 때와는 달리 허둥지둥 자기자리로 되돌아갔다. 모두들 조용히 이 험한 명령으로 떠들썩하던 소란이 갑자기 그치고 푸르고 까맣고 잿빛이나 갈색인 오십명의 눈이 얌전하게 선생의 무서운 얼굴을 주목하게 되었다. 에이미 마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에이미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고 일어섰으나 사실 라임에 대한 것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에 내심 공포에 떨고 있었다. 책상 속에 라임을 갖고 나와. 뜻밖의 명령이 자리를 뜨려는 에이미를 그 자리에 못 받게 했다. 에이미 다 가져가지 마. 옆에 여자애가 태연하게 속삭였다. 에이미는 급히 반다스 정도만 주머니에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져다 데이비스 선생 앞에 놓았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기분이 누그러지겠지만 공교롭게도 데이비스 선생은 학생들 간에 유행하고 있는 라임 냄새를 무척 싫어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 이게 전부냐? 저 아직 에이미는 말을 우물거렸다. 나머지도 모두 이리로 가지고 와. 에이미는 절망적인 눈길을 친구에게 잠깐 보낸 뒤 명령에 따랐다. 이제 정말 없는 거지? 네. 거짓말 아니에요. 선생님. 좋아. 그럼 이 메스거리는 걸 두 손으로 하나씩 집어다가 장 밖으로 던지는 거다. 최후의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 자기들의 입술로 그것을 맛볼 수 없음을 알자 일제히 한숨을 쉬었고 그것이 한 차례 바람마저 일으켰다. 수치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된 에이미는 책상과 창 사이를 여섯 번이나 왕복했다. 가엾게 운이 다한 라임이 두 개씩 마지못해 에이미의 손에서 떨어질 때마다 한길 쪽에서 와 하고 일어나는 아이들의 함성은 여자아이들의 고뇌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 소리는 길가에서 놀고 있던 꼬마들이 뜻밖의 먹을 것에 환호하는 소리였다. 소녀들 모두 분노하고 호소하는 듯한 눈길을 왕고한 데이비스 선생에게 보내고 있었다. 과격한 성미에 라임을 좋아하는 한 아이는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에이미가 마지막 라임을 던지고 돌아오자 데이비스 선생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기침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없던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모두들 내가 일주일 전에 말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건 정말 유감이다. 그러나 나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한 번 말한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자 에이미 마치 손을 내밀어라. 에이미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뒤로 돌리고 말로 하기보다는 훨씬 애처롭게 호소하는 눈길을 선생에게 보냈다. 에이미는 데이비스 영감이라고 모두가 부르고 있는 이 선생에게 기염을 받고 있는 편이었다. 만약 한 옥이 있는 소녀가 화나는 김에 C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선생은 자기가 말한 것을 철회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씨 하는 소리는 아주 희미했으나 신경질적인 선생을 더 화나게 했고 마침내 에이미의 운명을 결정해버렸다. 에이미 손을 내밀라니까. 에이미의 무언의 애원에 대한 대답은 그저 그 말뿐이었다. 에이미는 울거나 애원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으므로 이를 악물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얼얼하게 작은 손바닥을 몇 번이나 내리치는 매를 굽힘없이 꾹 참고 견뎌냈다. 특별히 횟수가 더 많지도 않고 심하게 맞은 것은 아니었으나 에이미에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문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에게 맞았다는 사실이었다. 에이미에게는 이 치욕이 선생에게 맞아 쓰러진 만큼이나 심각했다. 휴식 시간까지 교단 위에 서 있거라. 데이비스 선생은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볼 작정인 듯 했다. 그것은 실로 무서운 벌이었다. 이대로 자리로 돌아가면 친한 친구들의 동정어린 얼굴이나 두 셋의 적이 고소해하는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창피를 당한 생생한 얼굴을 모든 학생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하다니 순간 에이미는 그 자리에 쓰러져 가슴이 터져라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분노와 제니 스노우가 여기 있다는 생각이 에이미를 가까스로 지탱케 했다. 에이미가 애처로운 모습으로 그 수치스러운 곳에 서서 교실 천장의 스토브 연통을 응시하며 꼼짝 않고 서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15분간 자존심이 강하고 아주 예민한 이 소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하찮고 시시한 일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에이미에게는 아주 괴로운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저 애정으로만 키워져와서 이와 같이 매맞은 일이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가면 모두에게 말해야만 되겠지? 모두들 틀림없이 나에 대해 실망할 거야. 가족들에게 알릴 것에 생각이 미치자 더욱더 괴로운 생각에 손의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도 잊을 정도였다. 15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벌서기가 끝나고 쉬라는 선생의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제 가도 좋다. 데이비스 선생이 말했다. 자신도 언짢은 기분인 듯 그것을 얼굴에 나타내고 있었다. 에이미가 그 자리를 떠나면서 힐끗 던진 힐책하는 듯한 눈초리는 데이비스 선생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에이미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곧장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 물건을 낙하채득 갖고서 이제 영원히 여기 오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며 학교를 나왔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몹시 비참한 생각에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언니들은 모두 한데 모여 붕괴했고 마치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이 아픈 모양으로 이 상처입은 막내딸을 부드러운 애정으로 위로했다. 맥은 동생의 매맞은 손을 글리세린과 눈물로 씻어주었고 베스는 이런 슬픈 일에는 귀여운 자기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존은 즉시 데이비스 선생을 체포해야 한다고 격분했고 해나는 악당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저녁 식사 했을 감자가 마치 데이비스 선생인 것처럼 반죽하는 막대기로 힘껏 때려 찌푸러뜨렸다. 에이미가 중도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가까운 친구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단 그날 오후 데이비스 선생이 아주 상냥해지고 연애 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을 예민한 여학생들은 놓치지 않았다. 학교가 끝날 무렵 조가 험악한 얼굴로 나타나 선생의 책상 앞으로 터벅터벅 다가와서 어머니가 보내는 편지를 내밀었다. 그리고 에이미의 물건을 전부 챙겨가지고 나가다가 바닥 깔기 위해서 구두의 흙을 문질러 털었다. 마치 이런 곳의 먼지는 모두 털어버리겠다는 듯한 태도로. 그래 학교는 좀 쉬어도 좋지만 베스와 함께 매일 조금씩 공부해야 한다. 그날 밤 마취 부인이 말했다. 난 난 다른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도 모두 그만둬서 그 거지같은 학교가 없어졌음 좋겠어. 지금도 버린 라임을 생각하면 정말 분해 죽겠다니까. 에이미는 순환자처럼 한숨을 쉬었다. 라임이 문제가 아니란다 에이미. 너의 행동도 동정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어. 규칙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 어머니의 대답이 엄했기 때문에 언제나 모두에게서 동정받을 줄만 알았던 이 아가씨는 좀 실망했다. 그럼 엄만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당해도 좋다는 건가요? 에이미가 다부지게 물었다. 나라면 잘못을 고치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을지 어떨지는 딱 잘라 얘기할 순 없겠구나. 하지만 에이미 넌 좀 자만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가 그런 걸 조심해서 고쳐나가기에 알맞은 때인 것 같구나. 에이미 너에겐 재능도 장점도 많이 있단다. 하지만 그걸 모두 자랑해 보일 필요는 없을 거야. 독선적인 생각은 어떤 천재라도 망쳐버리고 말아. 참된 재능이나 장점은 언제까지나 파묻혀 있는 법이 없고 설사 파묻혀 있다고 해도 자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올바르게 쓰고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거란다. 겸손 만큼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은 없는 거야. 알았어요. 엄마.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건 좋지만 그걸 자랑해 보이거나 자만하는 건 나쁜 거라는 거죠. 그래 그런 소양은 겸손하기만 하다면 그 사람의 태도나 말실을 통해서 누구든지 느낄 수 있으니까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란다. 마치 부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건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자와 외출복 리본과 보석을 전부 몸에 걸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니. 조가 이렇게 덧붙이자 이 설교는 와하는 웃음으로 끝났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